4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룰루때문에 졌어요 행수님을 봤을때 룰루때문에 진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 룰루판이요? 네 샤코 아까 쌍뱅이 샤코 하셨을 때 그땐 누구의 탓이었습니까? 아... 솔직하게 말해요? 네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아니 쌍뱅이 뜨끔 하세요 왜 그러시죠? 일부러 묻는거야 일부러 묻는거야 쌍뱅이 왜 뜨끔 하세요? 일부러 묻는거라고 아니 일부러 묻는게 아니라 그냥 아니 궁금해서 묻는거에요 또 배측에 방식 주려고 또 일부러 묻는거에요 아니 저 궁금한거 맞아요 네 오케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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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하게 말할게 솔직하게 솔직하게 룰루 땜에 쥔거 같아요 저는 그래 룰루 땜에 졌어요 아니 룰루 땜에 졌어요 이게 왜냐면은 공속룰루를 해서 득본게 없어요 저 한타 때 그래도 한타 때 사실 룰루가 AP였으면 아군이 다 살았을거 같아요 알았습니다 AP 룰루만 할게요 네 팀장님 이번판은 AP 룰루 해볼게요 이번기회 룰루 하지마세요 아니 그냥 룰루 안하시면 될거 같아요 네 지금 픽을 안쪽으로 압축하는 상황인데 계속 하나씩 추가하려고 그래요 아니 코치님들이 힘들다고요 행수 코치님하고 제발 좀 그만 추가해 그만해 아니 약간 혼란을 좀 주는거죠 상대팀한테 저 이해했어요 무슨 의미인지 네 그쵸 이해하셨죠 진짜 저 빙고님 아 저 알았어요 그 무슨 의미인지 티어들끼리 통한다는게 있다니까 룰루 해 그냥 알았어 룰루 해 그거 쌍배님 예 제노님 좀 초대해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제노님 초대할게요 팀장님부터 챙겨야지 팀장님부터 아니 근데 이게 우리가 팀이 다 친추가 안되있어 그래가지고 나도 나도 안되니 나도 안되니 나도 트있다 어 저도 엄비 안먹었어요 엄비 팀추 했어요 엄비 엄비 진짜 중요한 친추가 안되있었어요 웬비입니다 웬비 엄비 아니고 엄비에요 아 encima емся 뭐라 뭐라뭐라고 엄비가 아니고 omorph 엄비에요 자꾸 엄비라고 합니다 저 팀장님이 thanks 영어로 읽으면 엄비가 맞지 않나요 엄비 맞잖아요 백설량 웬비라고 하세요 맞아요 움비입니다 이거 예 웬비 저 마이크를 다 잡는데 어때요 안 끈기죠 그거는 지금 안 끊겨요. 지금 안 끊겨요. 게임 들어가면 끊기더라고요. 아니 근데 내 생각에는 마이크 문제가 아니고 디코스터 문제야 디코스터 문제 여러 명에서 말을 하면 그냥 씹혀 나 어제 깜짝 놀랐던게 어제 다시 보기 보는데 엊그저께인가 그 랭가 집에 왔다고 랭가 존나 소리 질렀는데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 그게. 저는 들렸어. 저는 들립니다. 난 안 들렸어. 나는 아니 나는 백설양이 한마디도 안 한 줄 알았어. 그래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어갖고 또 창내고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지금 화면으로 보니까 말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 나 어제 계속 말했는데 안 들리더라고 백설양님이 창내긴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에요. 말을 막 소통을 안 한다거나 그런 창은 안 내요. 말을 많이 해서 문제지. 재미없어. 재미없다고 하지. 저 여기 팀장 돌려보시죠 게임. 아 지루해. 토할 것 같아. 왜 그래 연장자 안 돼. 그럼 저희 오늘 좀 뽕 좀 맞다가 내일 7시니까 제발 이깁시다 우리 좀. 이기고 좀 힘 좀 얻어갑시다. 힘 빠지지 말고. 예예. 아니 그리고 쌍매님 저 말할 거 있어요. 아 그만 말해 그냥. 하하하하 아니 아니 저한테 영도가 왔는데 제가 쌍매님한테 어제 뭔 얘기를 했어요? 하하하하 그만하자. 하하하하 아니 왜 없는 이 자세를 지어내. 아니 아까 아까. 없는 얘기가 아니고 슬픈 얘기를 했다고. 슬픈 얘기. 그래서 슬픈 얘기를 제가 뭘 했어요? 아니 그 쌍매님 혹시. 방송. 아 이거. 이거 대회 끝나고 저 손절하실 거예요. 괜히 물었잖아요. 아. 아. 그게 슬픈 거예요? 아 저는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 아니 어차피. 어차피 손절할 거면 그냥 막대하게. 물어본 건데. 어 여기서 어떻게 너 막대. 이거 배는 좀 자유롭게 하죠. 배는 자유롭게. 이렇게 하고. 엄빈님. 엄빈님. 원딜 뭐 하실 거예요? 나 잠깐만. 여기서 하고. 저 미드 뭐 할까요? 그 정도는 알아서 할 수 있잖아요. 미드 먼저 잡아도 될 거 같아. 오빠 이즈리얼 있으신가요? 아 이즈리얼. 이즈리얼 있죠. 사놨죠. 10만 원 들여가지고. 10만 원으로 다 캐릭터 샀죠. 헉. 내가 서포케릭이 없는데. 10만 원 한 1분이면 버는 거 아닙니까? 에헤. 무슨 소리예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하늘로 안 돼. 우와 탑 니달리아 할 거야? 이거 근데 백설량님이 서포케릭이 없거든요. 아니 너 잘못 놀았어. 아 서포케릭이 없어. 이거 브라움 있으신 분 브라움 잡아도 돼요. 저 브라움 잡아드릴게요. 브라움 잡았어요. 근데 잠깐만. 행수님. 이즈리랑 브라움 좋아요?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좋지도 않아요. 그냥 평균이에요. 서로 시너지 1도 없는 그냥. 정금은 닥치고 자를만 해야겠다. 정금은 닥치고 자를만 해야겠다. 다 서로 정해주는 거 아네. 팀 사이가 좋네요. 저 다이애나 했어요. 님들. 서로 정해주네. 서로 캐릭터 정해주기네. 너 왜. 왜 안 숨졌어요 행수님. 아 저 그냥 다이애나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아 그래요? 잘못 들었나 해가지고. 잘못 듣기를 바랬는데. 상대 미드 팬티 가면인데. 다이애나랑 상상 어떤가요? 저 다이애나가 이겨요. 팬티 가면이요? 팬티가. 팬티 가면이 뭐야 빅톤. 빅토를 빅토를 말하는 건가요? 아 재미없어. 너만 재미없어 다 웃고 있는데. 창내고 있어. 다 웃고 있는데. 아니 근데 팬티 쓴 거 같지 않아. 나도 재미있는데. 나도 재미있는데. 다 웃고 있는데 말이야. 넌 재미있어. 창내네. 됐다 됐다. 예? 뭐라구요? 예? 저요? 아니 여기 뭐 문제있나봐. 디스코드 다시 파일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냥 안들기면 그냥 넘어갑시다. 우리. 안들기면 넘어가요. 어디로 갈까요? 아니. 아니 그냥. 그 대화를 넘어가자고. 아아아. 지금 너무 힘들다. 어 저도 AP가 좀 많네. 나도 두개 들어야 돼. 화이팅 합시다. 저희 네이로. 오늘 몇시까지 할건가요? 오늘 몇시까지 할건가요? 뭐 마음대로 막 하죠 뭐. 그러면은. 일단 하다가 뭐 피곤하시면. 피곤하신 분이 말씀하기로. 아 그건 진짜 최악의 그거야. 나 보호막강차도 아니었던거 같은데. 아니 최악의 그건가요? 최악의 그거야. 난 저희 내일 아침 연식까지 계속 할 수 있어. 다 바뀌었다 바뀌었다. 자. 이즈리얼. 저 먼저 말해도 될까요? 백설랑님. 네. 룬. 너무 이상. 네. 좀 많이 이상한데요? 왜. 왜. 침착이랑. 피읍. 안 찍으세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왜 침착 안 찍었어. 이즈리얼이. 죄송합니다. 이게. 부캐라서. 다 정복자네? 이즈의 우전으로 하다보니까. 사정복자네? 그냥 집축을 안 했어. 룬. 룬. 바꼈어요. 잘 됐어요. 룬 바꼈네. 저 분명 쌍배님 말한다고. 미리 차단해놔야 돼. 언니 이렇게 차단해놔야 돼. 룬. 룬. 바로 전날 팀 잘 돌아간다. 쌍배님 저 룬페이지 좀 사주세요. 룬페이지 사야 돼. 내가? 내가 사줘 그냥. 룬은 돈 있나봐요. 쌍배님한테. 사주고 그만 말하게 해. 근데 우리 팀. 알겠는데. 그것 좀 해야 될 거 같아. 우리 팀 팀 이름부터 맞춰야 돼. 전부 다. 방제의 티름이 다 달라. 재난지원금이잖아요. 재난지원금인데. 누구는 까마귀 중창관이라고 하고. 그냥 붙인 거야. 그냥 붙인 거. 그냥 붙인 거. 온다 온다. 맞아. 지원자 오버에 그치? 아니 어차피 제외에서는 재난지원금으로 나갈텐데. 왜 저래? 그러니까. 왜 저래요? 쌍배님. 여기 애들 졸라 많아요. 예. 여기 이것 좀 도와줘야 돼. 여기 와드. 여기 와드했고 얘네 여경은 했다. 여기 시야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랑 여기. 빨간 거 있는 사람? 빨간 거 있어요. 근데 아직 안생김. 17초. 빨간 거 17초. 오케이. 다이나가 좀 시윤하나? 아 이거 어떤 동선으로 가야 되지. 미드 1앱갱. 미드 1앱갱 와주세요. 미드 1앱갱. 이제 보니까 그거 안했네. 크리핑 안했네 정글. 저 근데 제 방어막 생각해야 돼. 밑에. 쌍배님. 예. 위쪽에 와드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럴 땐 1앱갱 볼까요? 어디다 바뀌었어요? 저도 안간다 할라 했었어요. 여기 여기 여기. 그럼 좀 빨리 말해주세요. 빨리 말해주세요. 예. 이미 삐졌는데? 와드 푸신. 아니 왜 삐진거야? 블라이 갱은 노플. 어 이거. 혹시. 직선 갱은 좀 에바인가? 네 에바에요. 블라이 개빡침. 너 리프트. 뭐지? 뭐야 죽여버린다. 블라이 스펠 다 빠졌는데. 이거 타 와 보실래요? 그냥 개꿍 승인데. 맞어? 개꿀? 지금 나 2렙이야 못가. 못가? 오케이 오케이. 아니면은 3렙 더 빨라야 못가. 범을 들어가세요. 약간 사려야돼. 까져야돼? 그럼 정글 잘하면 어떻게 할거에요? 정글 잡아. 정글 잡아. 이거 연습했던거 해봅시다. 이거 이제. 자 이제 간다. 오늘 가는지 말해주세요. 탑간다 탑간다 탑. 이거 탑. 미는 라인이긴 함. 여기 와드는 없는데. 오케이. 1렙이 되구요. 어 나 이거 갈게. 간다 간다 간다. 이거 풀 없어? 이거 풀 없어? 그냥 먹어. 와 미친. 상대 정글 들어가 선배. 야 정글 여기 정글 들어간다 여기. 미친 쌍방. 다 먹어. 다 먹어. 왕 내꺼. 소연. 소연님 나 이거 빼면서 먹을게. 빼면서. 투로 올라가요. 투로 올라가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여기 있어봐. 이거 여기 있어봐. 이거 여기 있어봐. 상대. 상대. 이거 여기 대기하고 있어. 원래 먹고. 어. 먹고 있어. 먹고 있어. 이거 아직. 블라디미르 1렙이거든. 블라디미르 1렙이. 블라디미르 1렙이. 블라디미르 1렙이. 블라디미르 1렙이. 아무것도 안함. 네네네. 블라디미르 1렙이. 블라디미르 1렙이. 어 왔다 왔어. 나이스. 어때. 상대. ust. 제고롱. 디자이눙 2렙이. Państwo jedi 내가 타면 잡나? 응 가 가 가. 오 가자 가자 가자. 근데 지금 말해줄게. 지금 돈만 살리면 그냥 아주 쉽게 이긴다. 얘 근데 플라시 있다. 돈만 살리면 아주 쉽게 이겨's Frage. 블라디미르 3뿌로 올라온다. 블라디미르 1렙ò. 살려줘. 아 이거 약간 아쉽네 이거 내가 테일 타이밍을 정확히 못 말해줬어 미안해 괜찮아 괜찮아 야 참납참 라인 한 4개밖에 안 돌려 개꿀 나 이거 난다 이거 난다 아 개성구 하나 먹고 보니까 방금 바텀에 텔 찼잖아요 이거 또 나와있거든요 우리 장군 위쪽인데 아 저거 하면 안되네 제가 오라고 했어요 제가 나는 물어보기만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상대 정글이 상대 정글 시야가 완벽하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래쪽이었으면 또 손해받겠죠 예 맞습니다 잘못했으면 좋았죠 나 갈 수 있어요 근데 나도 갈 수 있어 나 E가 없어 안돼 안돼 그거 아니야 아니야 맞아 맞아 자신감 있길래 쌍배를 믿어 나 E가 없었어 이건 좀 킬이 있겠죠 아 이거 아쉽다 괜찮하다 어차피 많이 유리해 오케이 오케이 라인 밀어주는 거 좋았다 저희는 자르반 오기 전까지는 다이애나 좋은데요? 다이애나 대회 때 쓰면 안되나? 괜찮네 다들 대답이 없지 아직 안 괜찮습니다 그거 독구감 아니에요? 독구감도 대답해야 돼? 제가 괜찮게 만들게요 미안해요 제선님 네? 그 다이애나 하고 싶으시면 그 레퍼드님한테 말씀하세요 네 이거 이거 두 쪽지야 다 먹혔어요 지금 네 제가 한번 뚫으러 갈게요 알겠습니다 근데 바탕 아예 안 와도 돼 그냥 우리 그냥 둔 거 알게 오케이 저 뒷에만 누려야겠다 안 보인 빅토르 안 보여요 네 아 제가 바로 쳤어야 되는데 찍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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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드 와드 지웠어요 야 쓰레쉬 올라가요 아 아 어 차갑니다 지금 방어가 나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아 이거 이거 지웠습니다 이거 지웠습니다 바탕 갑시다 바탕 갑시다 오케이 이즈를 많아 없어요 아 아필리오스도 많아 없어 안 와도 돼 안 와도 돼 안 와도 돼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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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꾼 같으시고 저기 이거 집타이밍 잡아야 될 거 같거든요 어 뭐야 이게 뭐야 아니라네 나이스 곧 끝난다 우리 이라인 빠르게 밀고 지금 가죠 그래 탑 끝났다 오케이 나이스 이거 조심해요 사일러스 이거 봐 튀어나오는 거 응 그냥 가야겠다 이라인 냅두고 그냥 가자 어 가자 가자 저 레드벅스입니다 어 버튼거 어 이거 사일러스 아래쪽 일단 저 레드벅스입니다 네 저쪽 갈게요 네 텔 202라서 좀 버티시길 이거 이거 아예 바텀 동선 따지마 바텀 버려 어 그냥 아예 위에 밀어줘 쌍맨이면 한번 미드 한번 쭉 찔러보죠 그러면은 어 알겠습니다 예 오빠 저 버리고 어 이거 불러먹어요 나도 미드감 네네 이거 다르반이랑 함께 같이 뭐 이렇게 해주세요 오케이 우리 밑쪽 정글 저쪽 바텀 안보임 오케이 이거 미드막은 바텀 미아야 여기 찔러도 될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찔러볼게요 바텀 라인 나 라인 빨리 밀고 갈게 이거 라인에 밀고 가라 했으니까 어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고고 바텀 안보여야 돼서 까 바텀 빼고 가는 거 생각해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풀 뺐어 풀 뺐어 풀 뺐어 풀 뺐어 찍어줘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쌍맨지 여기 있다 레드 안 먹었거든요 오케이 어 나 감 나도 감 나도 감 나도 감 빅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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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빅토르 썸사 너무 좋았고 뭐야 블라디 내려가는데 몹양이 정적끼 라인 좋기는 해요 그냥 이거 내가. 블루 먹을게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 직감 다해 여기 들어가서 정글도 먹어 오빠 이거 저 바텀에 혼자 있어도 괜찮거든요 내가 할게 없는 오 내려가자 내려가자 내려와봐 내려와봐 이거 사일러스 아 이거 다 팔고있잖아 먼저 가도 될 것 같은데 지금 고고고고 아 램프 있네 나 텔 70초 방어막이라서 이거 늑대 먹고 어 이거 위험한데 이거 축구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쓰레시가 바로 왔네 까비 보자 자라만 궁 왔는데 그래가지고 아 이거 너무 늦게 했다 죄송해요 오빠 제 오더가 좀 판단이 늘었던 것 같아요 내가 바로 들어갔으면 이거 미드에 노프린다 한번 더 가죠 어 가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래 똑스토트 할게요 저 바텀감 바텀감 어 이거 저게 뭐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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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커버 치워줄게 미드 커버 아 이거 그냥 이거 미드 커버 치다가 그냥 들어가도 됨 나 바로 가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예 같이 쭉 밀고 자유시간 기다려봐 기다려봐 와드 와드 돌릴게 저 너 이거 먼저 가 나 얘는 하나밖에 안 묻혀서 이거 바텀 다이보게 와드 없어 와드 없어 간다 고고고고 시야볼게 나 시야보고 올게 갑나? 아 나 개리 양보해줬다 잡았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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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바텀 한번 붙어줄 수 있어요? 정글이랑 미드 이거 바텀 그 다이보가 오케이 바로가 오케이 이거 블라디 텔리스 없어 오케이 바로가 블라디 텔리스 있을 건데 다오고 다오고 있어 이거 오빠 빨리 라임 밀어 빨리 라임 밀어 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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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니면 정글 율로 올 것 같은데 이거 라임 그거 들 때 빨리 오가서 다이보 갖다 봐 이거 앞에 로스펠이야 고고고 그럼 바로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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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오케이 오케이 고고고 기기기기 이거 밀어넣어야 되는데 애매한데 이거 이거 빠졌다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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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마니 먼저 들어가야 돼 다르마니 먼저 들어가야 돼 오빠 살짝 빼요 살짝 빼요 오빠 빼요 오빠는 빼 이거까지 안 되나? 쓰레시? 사일러 바로 빼고 봐서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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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이득 많이 봤어 이득 많이 봤어 이걸로 이득 많이 봤어 이걸로 이득 많이 봤어 이득 봤으면 빼자 우리 너무 두 번 하려고 하는 거 같아 그거 좀 조심해 달라고 했거든 세 번 할 때 내가 쓰레시 평타 한 대만 더 쳤어도 잡았겠다 에이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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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를 뭐 죽어 제가 두 개 싸고 그럼 이거 그냥 나 라임이 이거 계속 로빙 달리는 수고 할게요 제너님 방금 오더 좋았어요 좋았다 이거 두 번 아기지 않게 소련님이 계속 밀수 있으니까 나 이거 전령 먹을게 응 그리고 지금 그 부터품 교전할 때 평타 조금만 더 쳐주세요 저요? 네네네 평타 싸움해서 평타 계속 섞어주세요 아니야 쌍배 전령 오지마 잘하고 계세요 어 쓰레시? 이미 왔어 이미 왔어 여기 와드 이거 같이 먹자 이거 탈까요 가줄게 이거 트릭스틱 올라가는 거 생각해 여기 앞에는 계속 나랑 가까우면 나 올 거 같은데 이거? 이거 가져와줘야 될 거 아닌데? 나 없어 나 스킬 없어 스킬 없어 나 빅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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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슬로우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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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디 얘 혈사격수다 블라디 약해 블라디 약해 오 저거 썼어 슬로우게 플로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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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좋았어 좋았고 어 미드 쭉 밉시다 오케이 오케이 네 스릇이 없으니까 뭐 저거 그거 하면 되고 야 그거 다음에 전령 높고 정비하고 용타임 한번 잡을래요? 정비합시다 정비합시다 오케이 굿 도치 갔다 올게요 텔포 있으니까 바텀 싸우면은 뒷태 타줘 오케이 응 알았어 말해줘 말해줘 바로 쟤는 앞에 도치 타임은 잡아야 되거든 오케이 그럼 바로 용각 봅시다 빠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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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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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디 노 텔 나도 텔 없어 조심 조심 다 아래있음 어 나 빨게 빨게 응 음 하시면서 이제 텔 만은? 텔 만은? 텔 만은? 어 텔 만은? 근데 이거 좀 약간 룰라크가 없어 버려 버려 근데 이거? 아 이건 힘들다 버렸어야 됐다 이거 아 미안해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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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이거 탑을 최고 60에다가 나간거 나 진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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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문화잘못 쓰긴 했는데 아니야 내 잘못 기저잘못 쓰긴 해 넘어가자 맵에 다 보였는데 그거 가지고 막 뭐라고 하지마 내 잘못이야 까비 까비 아 근데 너무 많긴 했어 근데 이거 바텀에서 이렇게 많으면은 탑에서 쭉 2등 봐줘야돼 미드나 오케이 오케이 너무 추워 아 근데 아깝다 플래시가 있었으면 그래도 따불만 했어 까비 자 블루 먹을게요 이거 먹어주고 이거 저는 좀 블루 먹을게요 나이스 소연이 전부 다 털어주고 이게 진짜 말라 죽는다 아 진짜 정글 아 울라프가 진짜 좋은게 정글을 다 털 수 있어 상대 정글 너무 좋다 진짜 말라 죽는다 진짜 말라 죽는다 100초로 한번 갈래? 100초로 갈래? 오케이 오케이 이거 밀고 갈게요 나 죽음 플러스 갈게 오케이 이쪽을 아예 밀죠 오빠 바텀 안보임 저 갑니다 이거 드레스가 오는거지 와드 없어 지금 3초 3초간 3 2 어 기다려 기다려 이제 올거에요 이제 올거에요 고고고고고 어 플래시 뺏는데 어 플래시 뺏는데 어 플래시 뺏어 오케이 오케이 그럼 됐어 어 플래시 뺏어 쌀 위다 플래시 뺏어야 되지 오빠 일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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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와봐 여기 야 바텀 안보인다 계속 어 이거 내려갈거 같아 어 조심조심 내려갈거 같아 다시 가진 다시 가진 다시 가진 다시 가진 다시 가진 다시 가진 나 올라갈 때 일단 사일러스부터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일단 아래로 빠야빼 아래로 빠야빼 누나 오빠 거기 시야 먹어도 돼 거기 블루쩍 다 죽여 쟤네 다 빠졌어 미친 날들 이거 빼고 안가져도 되겠다 오빠 이쪽 시야 먹으면 되겠다 블라디 개야 어 아 필리였어 어 나 관은 준다 관은 준다 관은 준다 슬로우까지 물어볼까 아 나 온다 온다 다 온다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오케이 하지마자 소연 누나 잘 버텨다 응 다 짜비 아 이 정도는 잘 버텨다 우린 바텀 아빠 갑시다 응 이거 타워 밀자 어 이거 이거 블라디 캣 있어 음 아니 없어 나 태도 없어 나 태도 없어 나 태도 없어 이거 계속 다 같이다주자 쌍맨님 사이브 해도 될 것 같아 사이브 해도 될 것 같아 사이브 해도 될 것 같아 고고 기기 기기 다 빠졌어 다 빠졌어 군도 빠졌어 나이스 아래로 아래로 이거 이거 와줘 가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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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바텀 밀게 나 함유 안해 오케이 나 다시 믿어갈게요 나 이거 이것만 먹고 나 집에 갈게요 나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집에 안 가야겠다 안 되네 나 집 감 네 너 믿어 한번 밀고 감 오 바텀 깼어 이거 우리 이제 바텀이 탑 갈게 소연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너 바텀 가 믿어 갑시다 알았어 이제 힐 삽이랍니까 아니 그 라인전이 아직 안 끝나서 어 오케이 더 바텀 갈게요 어디로 올라오는 게 나을지 여기 1-3-3 아 오케이 오케이 우리가 믿어 가라고? 응 응 오케이 그 지금부터 오늘 배운 거 좀 활용하는 거로 해 볼까 네 오케이 오케이 네 아까 배운 거 근데 여기서 보여줘도 되나? 걱정이나 할 틈이 어디 아 그거 쓰지 말까? 아 여기서 보여줘도 되나? 이거 이거 왜 바텀을 두는가요? 아 저 탈까요 탈까요 상대님 그 조절해 봐요 응 이거 재밌다 이거 여기 3명 하 핫 라인 밀고 소연님도 올 준비해야 돼 그렇지 올 준비하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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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오더니까 다시 계속 걸고 여기 여기 사일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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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감 오케이 오케이 이거 1화에 민낭하면 우리 위쪽으로 스트라이 앵걸 잡으러 가졌어 오케이 글라디 노궁 아니다 아니다 할 필요 없다 용 나온다 이제 용치 하나 주면 안주면 돼 아 맞다 글라디 노플 시장빈 우리 그 회라고 했어요 글라디 노플에 사일러스 노궁 네 오우 35초 오케이 오케이 나 이득 봤어 이득 봤어 이거 안주면 이득이야 용시야 잡아놓을게요 저 집갈게요 아 불어와 용시야 양보하지마 거기서 계속 지켜 집갔다 정비 빨리 하시면 정비 정비 정비할 사람 빨리 해 여기 스트레시 이거 잠깐만 나 궁 써서 확인해 볼게 정비할 사람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체다 를 빼 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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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앞으로 갑시다 이거 이거 빨리 여기서 대기 타라고 나 텔포 4초 이거 블라디 궁 없어 살렸어도 궁 없어 너 이거 해도 돼 이거 그냥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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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겨 그거 먹었다 이거 용XX 말했던 거 그거 그 자리로 해 머그 샘 어 아니 저쪽 궁 없어서 그냥 무조건 먹을걸? 아니 우리 한 명이 네 명이 모여야 되는데 없잖아 한 명이 근데 어떻게 먹어 아니 나 텔포 있어 텔포 있어 아 괜찮아 괜찮아 이거 다 올 수 있어 이거 혼자 먹으면 돼 이거 우리 얘넨 전령 친다 어 걸어 전령으로 달려봐 하도 달려봐 하뜰 걸어오네 하뜰 걸어오네 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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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싸우는거다 싸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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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전력 한 명을 가서 미드에 풀고 나머지 탑 가서 이거 밀어 탑에다 풀어도 밟 것 같긴 한데 내가 미드에 갈게 그러면 근데 이게 오더 하고 나서 백사님 오더가 너무 심해졌다 상빈아 알아서 나 안할게 고고고고 탑 가 그냥 상빈이 심술난거야 이정도 투정은 받아줘 내가 봤을때 윗재님이 너무 잘하니까 상빈님이 좀 길췄났나봐 이정도 투정은 받아줘 아니야 나 오더 안할게 해해해해 아 또 왜그래 해 상빈아 자꾸 상내면은 이제 갑시다 이제 갑시다 이거 이제 빼야되 우리 세턴쓰어 지금 세턴쓰고있어 어 이거 다 올라가 세턴쓰지마 앞에 있어서 이제 난 원딜이 안아있다 이거 이거 올거같은데 집가스 집가스 돈쓰고 옵시다 돈쓰고와 돈쓰고와 앞에 스트레시 여기있다 상판 갈께요 상판 갈께요 상판 갈께요 아 나 이거 먹고 이거도 좋네 이거 스트레시 이런거 먹어도 되잖아 우리 이제 다 레이더 먹고 미드 밀어넣은 다음에 우리 또 죽음의 트라이앵글 여기 만들꺼야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미드에다 풀고 싶긴 한데 우리 근처에 있으니까 내가 먹어도 되지 전용 누가 데리고 있어 내가 데리고 있어 제넌아 너가 그냥 사이드 가가지고 텔로 오셈 우리가 쎄니까 그냥 물어버리자 그냥 저런거 어 나도 지금 텔 있어서 물어도 돼? 어 지금 가자 와드해봐 와드해봐 싸움 안걸렸는데 아니 아니 그냥 와 됐으니까 아니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해 어 뭐야 이거 그냥 밀어버리자 위키토가 아니야 2 1 이거 밑에 밀면 돼 그냥 오케이 빠자 이거 박치기하면 바로 들어가 오케이 나 갈 준비 있어? 갈 준비 쟤네 싹 다 딴 빅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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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디 빌라디 온다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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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 내꺼 왕 내꺼 미드 쭉 밀어요 이거 끌지마 이거 붙어 붙어 이거부터 이거부터 오케이 오케이 아르바이 좀 피통이 없긴 한데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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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잡았어 용 1분 20초 네 피가 하나씩 싸우고 돈 다 쓰고 와요 오케이 이거 우리 지금 한타 너무 좋아서 당 싸우면 이기면 블라디 성장각수만 오히려 말려 들어와서 이렇게 억지로라도 해야돼 제노님 네 방금 그 텔 판단 뭡니까? 미드텔 아니 근데 한번만 제 변명을 들어주시고 따지십시오 예예예 말파 저는 전력이 있기 때문에 전력을 어차피 저 한방 박으면은 어차피 밀리는거기 때문에 미드가서 풀어서 일단 밀고 나서 미드 한타 함 하려고 했습니다 용이 50초 남았다 용 용 50초 용 50초 남았다 용 50초 용 30초 용 REK 용 50초 용 2X 용 3X 용 Ellia 용 3X 용 2X 용 0X 용買 용 5X 용 3X 용費 용貝 용貝 용 싸움은 그냥 우리가 이김 나온다 나온다 싸움은 이겨요 저희 말만 해주세요 걸면은 나 미드라인 넣고 올게 자 용 먹읍시다 바로 트라이 합시다 이거 먹을게 이거 먹을게 미드라인 한개 밀고 다시 오고 이거 걸어도 되지 않나? 걸러도 돼 걸러도 돼 걸러도 돼 나 또 퇴침할게 나 봐주세요 나 봐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됐다 오케이 나이스 어 이제 정글 쏠렁하고 나머지 미드 위로 어 나 솔로한다 정글 쏠렁 나머지 미드 위로 미드 위로 쓰레쉬 잡고 좋고 쓰레쉬 잡아주고 아팔 로컬 이거 블라디도 빠진 것 같은데 나 한 번에 팍 죽어가지고 하나 돈 많이 자 용먹었다 빠진다 얘들아 이제 집에 가서 정비해서 아이템을 사와라 알겠습니다 내가 돈 쓰고 가라 자 이제 돈 쓰고 미드 밀면서 갑시다 미드 밀면서 갑시다 미드 밀면서 간 다음에 뭘 할거냐면 바른쪽 시야를 잡을 것이야 바른쪽 시야를 잡혔는데 저는 테리 없는데 어디 쪽으로 돌까요? 탑 갈까요? 바텀 갈까요? 나 블루 먹을게요 일단 탑을 가세요 상빈아 여기 블루 나왔다 블루 나왔다 오케이 나 블루 먹을게요 상빈아 내가 머지거린다 응 내가 연결고리 해놨어 오케이 어 나 이거 뭐야 텔포 60초 세번째였네 여기 아펠리오스 있다 응 이거 내가 내가 퍼뜨릴게 이거 빅토라가 텔이 없는데 바텀을 쳐밀고 있다 아주 손 넘는거다 여기 그냥 끝까지 들어가면 된다 이거 다 써냐고 나 물러봐 그냥 고고 이제 싸우자 가자 이제 간다 이제 간다 이제 간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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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멀어요 빨리 물었어 빨리 물었어 빨리 물렸어 앞에 그 다음에 이거 바이러스 바이러스 오케이 자 이제 여러분 바로 올라가면 됩니다 바로 가자 바로 가자 오케이 펭수님 이거 진짜 괜찮은데요 이거 아 알겠습니다 하하하 하하하 이거 그 아까도 말했지만 메퍼준디씨님한테 말씀하시는 네 저는 권력이 없습니다 야 이거 바론 먹고 미드 한 명만 아 내가 갈게 다 집가 바론 먹고 집가 아 아 아 방금 또 바론이 안 먹어졌네 아 진짜 아 아 바탕할게요 저는 탑 갈까요 오케이 오케이 미드를 갈까 어디 갑니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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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1-3-1 또 미드 미드 3명 밀고 아니 4명 밀어야겠네 그냥 같이 탑도 이거 또 있다 탑은 아까 포드님이 말한거 있죠 우리팀 지금 탑이 테리 없으니까 뭐야 끝났다 아 이거 1-3-1 좀 더 해야되는데 아 그러니까 좀 아쉽네 방금같이 테리 없으면 그냥 탑은 미드에 있다가 같이 쑥 들어가면서 탑 밀어주고 이렇게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상대 레드 정글은 우리가 점령했으니까 미드 한 번 합류했다가 탑으로 가서 그냥 같이 밀면 이거 보여가지고 다 합류될 듯? 응 그쵸 맞아요 너무 잘하셨는데요? 그쵸 저희팀 왜케 잘해요? 저희팀 이제 합이 막 이렇게 유화가 되는데 피드백을 받았어 그래 진짜 피드백을 받았어 투쿤과 피드백이 지금 너무 잘 됐어요 이거 제가 좀 적은거 있는데 제가 피드백 할게요 아 근데 이즈리얼이 그 독수리 이즈리얼이라 그 과부하 과부하 안 걸리나요? 선량님? 아 아니에요 오빠 저 손가락 세게 써요 이즈하게 아 이즈? 독수리 이즈 아님? 네 깜짝 놀랐어 이즈리얼을 독수리로 한대 다른거는 독수리죠? 네 다른거는 손가락 하나로 하고 이즈할 때만 세게 써요 통할거야 근데 손가락 하나로 어떻게 해 어떻게 해 하나로 하나로 다이아까지 가 모래중원시전 그 디스코드 방송 잠깐 한번 봐주세요 잠시만요 이 벗날 때 피드백 이 때문에 참여 일단 보면은 초반에는 무난했고 그 브라움 하실 때 있잖아요 예 이렇게 이랩 찍고 스킬을 바로 찍는게 아니라 그냥 찍지 말고 계세요 혹시나 우리가 이즈가 딜교환을 잘해서 이제 내가 접근해야 될 때는 W를 미니언에 타갖고 도전하거나 아니면은 그게 아니고 그냥 무난 무난하면은 그냥 방패 찍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브라움 할 때 1렙 때 Q 찍고 예 3렙까지 스킬을 안 찍어요 아 그래서 보고 이제 3렙 찍으면 WE 하나씩 찍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3렙은 왜 안 찍어요? 하나씩 찍으면 되는데 Q를 두개 찍혀요? 아 QWE 하나씩 그러니까 3렙이 되면 아 되면 그때 찍으라고요? 네 핵심은 1렙 때 스킬을 바로 찍는게 아니라 상황 보고 찍는게 제일 좋아요 브라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제가 만약에 상대방이 저를 딱 물어가지고 막 포탄을 날려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컨트롤 W나 컨트롤 E로 뭘 써가지고 막든가 피하든가 할 거 아니에요 네 그 스킬을 올려야 되니까 네네네 그때 2초 더 맞으면 돼 어떡하죠? 미리 안 찍어내면 미리 아 미리 찍죠 그럼 스킬 수 있으니까 미리 찍는거로 그냥 개념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 바텀 텔각 이거 혹시 무슨 생각으로 하시는 거예요? 어떤 그림을 보신거죠? 제 생각에는 저희 미드가 이제 평소에 저희가 퇴를 많이 당하다 보니까 그 미안한 마음에 조금 타준 거 같습니다 아니 그것도 그렇고 제가 노틀렸으면 물 수가 있는데 아니 근데 저는 저는 좀 물어보긴 했어요 왜냐면은 브라움이 스턴도 있고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또 탈까요? 저는 위문형이었어요 탈까요? 이랬는데 이제 타세요 해가지고 그때 탔습니다 이건 노틀렸으면 땄어 제 잘못입니다 아니 이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각은 좋았어요 여기서 브라움이 방패 들고 플래시 평타로 쳤으면 얘 무조건 스타먹고 죽었거든요 그니까 우리가 갱으로 오거나 텔 뒷각을 온다 싶으면 미리 싸워줘야 돼요 이 둘이 텔 보고 그때 싸우면 얘네들이 이미 도망쳐요 그니까 미리 싸워준다 뭔가 갱이나 한창 싸우고 있었는데 시선 시선 분산시키는거죠 어떻게 보면 아쉬웠어 근데 이거는 아쉬웠어요 해볼 만했다 근데 할 만은 했다 맞아 안 해도 되는데 했다 그리고 서포터가 올거면 앞으로 가서 적극적으로 싸워줬어야 했다 네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대부분 오케이 됐다 자 바텀 위주로 했는데 이거 브라움 되게 좋았거든요 여기까지 들어가는거 예 여기까지 너무 좋았어요 근데 핑크화드를 안 받고 나오더라구요 여기서 예예 그래서 요기에 하나 받고 나와서 미드 로밍까지 갔으면 좀 더 원딜 입장에서 안정감이 생기죠 예 혼자 있는데 지금 음 보면은 시야가 여기 하나 있고 아무 데도 없거든요 원딜 입장에서 좀 이런 심술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근데 여기다 박아주면 원딜이 혼자서도 알아서 하니까 내 소중함을 못 느끼겠지 아 아 좀 더 두려움을 느껴 좀 그렇게 두려움을 좀 주고 싶다 제 제너님 빙설랑님 네 네 용 앵무새 어땠어 어땠습니까 어 용 앵무새요? 용 앵무새가 뭐야 뭔소리에요 용 시간에 용 시간 계속 체크해 주는 거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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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쌍배님 아 저 진짜 좋았어요 굿굿굿 두시에요 이제 쌍배님이 말하셔서 그리고 이건 잘한 장면인데 혹시 여기 침착맨님이 콜 기억나세요? 이때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 안 나요 물자 물자 이러시지 않았나 그거 말고 되게 중요한 말 있었어요 쓰레쉬가 올라간다 죽이자 어 비치세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했냐면은 여기 애들 위치 다 파악되고 지금 하나 둘 셋 그리고 블라디 빅토로 죽었잖아요 이때 하자마자 딱 보고 한 말이 바텀 일대 일이야 편하게 해 아 이게 엄청 좋았어요 아 오우 맞아맞아 서프도 올라와 가지고 바텀 이게 일단 원 Julia 안식을 베끼리 진짜 좋았어요 그리고 이거 이거 따이브 각도 되게 잘 kup거든요 죽고 사일러스 미드 보이는 거 보니까 바텀 네 명 두 명에서 아래로 오빙해 주는 거 이때 잘 하셨는데 좀 아쉬웠던거 어 이 브라운 방패 예 음 브라운 방패 그냥 들 필요 없이 이건 맞아도 돼요 이때 방패는 타고 할 때 써야 돼요 이 방패는 아껴놓고 같이 평타 치면서 라인 미는 거 빨리 미는 게 목적 그리고 방패는 아껴놓고 Q를 최대한 핏 깎아놓으면 좋고 아니면 뭐 미니언이 써도 되고요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패를 조금 빨리 들었던 게 아쉬웠다 여기에서 그래서 방패가 없어갖고 여기에서 좀 불안했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리고 그리고 다이브 보다는 각 좋았죠? 아 너무 좋았어요 이거 이거 탈러스 미드 서있는 거 보고 이렇게 계산하신 거죠 당연하죠 네 그러면 완벽해요 그리고 이때는 백살량님이 다이브를 엄청 강력하게 말하셔가지고 그 팀원들이 그 등살에 좀 한 것도 있습니다 네 아 그래도 좀 좋았어요 그리고 언제 배운 거 그대로 써먹었습니다 그리고 전령 치니까 브라운 위로 붙어주는 거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 진짜 이거 하기 힘들거든요 각 보고 파악하고 라인 보 이거 라인까지 봤는지 모르겠는데 라인 다른 게 좀 입으면은 이제 혼자 받아먹을 수 있으니까 브라운 올라가서 일단 인원수 채워주는 거 이걸 이걸 또 해내네요 네 이걸 해서 또 교전 이겼잖아요 보면은 너무 잘했어요 이거 묻히고 방패 태워주고 방패 들고 여기서 어 맞아 맞아 그리고 안 쓰네요 궁을 축까지 완벽 잘했어요 되게 잘했어요 아 파파 이때 붙는 게 아니라 그냥 붙지 말고 어차피 다 잡은 거잖아요 얘한테 이 블라디한테 도망가는 블라디한테 추격 그냥 내가 붙어줬으면 조금 더 좋았고요 아 예 전체적으로 되게 좋았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용타임 이때 브라운도 피 없으면 바로 집 갔다가 용시야 먹을 준비를 해야 돼요 피 없으면 사실 여기서 할 거 없거든요 때부터 부터도 전량 푸는 거 좋았고 여기서 빠르게 교환 이거 어차피 먹을 필요 없어요 예 이때 미드에서 어차피 이거 제가 그 동그라미 3개 타곤산 터트리고 가려고 했는데 그럴 땐 그냥 가는 게 낫나요? 그냥 가는 게 나아요 아 예 그리고 재영아 잠깐 여기서 멈춰봐 탑 좀 봐줘 네 소연님 네 여기서 지금 소연님이 지금 너무 세잖아요 네 근데 너무 유리한 상황인데 여기서 탑이 텔 타는 거 좀 아까운 거 같아요 아 예 맞아요 여기서 미니언 조금 조금 탄다고 탑이 타는 거 솔직히 솔렉님이 인정했는데 이게 팀게임이다 보니까 이게 소연님이 센 거를 아래쪽에 보여줘야 돼가지고 이거 이 다음에 텔이 있었으면 좀 이득 보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퐁 네 이게 또 우리가 박아도 네 얘네가 밀고 들어오고 우리는 어차피 없어요 네 여기쯤에 있거든요 보면은 다 지워져요 이거 얘가 못 봐서 그런데 어차피 이거 지워지는 와드라서 그냥 여기 점프씨만 대충 박아놓고 다 같이 시야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아 어차피 네 그래서 여기서 귀한 타임이 조금 꼬였죠 네 그리고 이지렬도 여기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아군이 없는데 혼자서 민다 절대 안 돼요 심지어 용 타이밍인데 이런 거 조금 주의해 주세요 많이 조금 많이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거 여기서 한 번만 아 여기서 내가 1대스 했구나 여기서 잠깐 멈춰봐 그렇죠 소연님 여기서 텔이 있었다면 유일한 1대스 했네 네 여기서 이득 많이 받겠죠 소연님이 엄청 세니까 그렇죠 그게 있었으면 네 딱 저기서 만약에 텔 아끼고 여기서 왔으면 이게 3대 4지만 숫자는 3대 4지만 소연님은 지금 혼자 3인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냥 다 부셨을 거예요 소연님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백설량님 이럴 때는 조금만 주의해 주세요 하실 필요 없어 이거 하나 때문에 용 뺏기고 다이애나 바텀 두 명 죽고 다이애나 텔 빠지고 이러면 또 역전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 쌓여서 네 죄송합니다 저는 맨날 해요 저렇게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바텀 따이브 본 거 이것도 너무 좋아 아 이거 너무 잘해서 이번 판은 깔끔했어요 브라움 스킬 초콤을 이럴 때 그냥 같이 밑으로 나가세요 맞으면서 제가 밑으로 내려가면 네 맞아요 내려가라고 하는데 지금 시간이 안 될까봐 맞으면서 바로 같이 내려갔어야죠 네 바로 아 그리고 요거 이제 그 말했던 1,3,1 운영이 좀 나오죠 첫 번째로 다이애나 이거 네 왜 라인을 두 개만 쓰는 거예요 우리 제가 배가 좀 배가 고파서 좀 딴짓 좀 했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바로 올라갔습니다 네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자가 피드백 됐으니까 넘어가고 이제 여기에요 제가 봤을 때 좀 아쉬웠던 게 이때 알려주신 거 기억나죠 1,3,1 하면서 바텀이나 탑 보이는 거 좀 기다렸다가 이 본드 좀 사리는 거 아 맞아요 이게 첫 번째잖아요 근데 보면은 지금 애들 보이지만 조금 불안하긴 하거든요 이런 거 쓰레쉬 그렛다운 피 빠지고 괜히 이럴 때는 그냥 이지를 앞에 세워 이지를 여기서 그냥 평큐 원거리로 때리고 이 두 명이 이제 옆에서 지켜주는 거예요 뒤에서 아 같이 1선에서 이지 옆에 약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막 골목형들 보면은 옆에 이렇게 누가 한 명 싸움 걸려고 옆에서 이제 못 싸우고 일단 3대1 구도 만드는 것처럼 옆에서 좌우 호박성들 어 근데 문제가 있어요 백선량님하고 쌍배님 사이가 극히 안 좋아가지고 이거 이 환상의 이 트라이앵글을 만들 수 있을지가 저는 좀 아 근데 이번에 잘했는데 제 말 다 잘 들어주던데요 오더가 전체적으로 다 맞는 오더였어요 백선량 오더가 너무 좋아요 지금 그리고 목소리가 까랑까랑해서 잘 들려요 음 이런 거 제일 중요한 거는 원거리가 치고 근거리는 그냥 뒤에서 그냥 서 있어 주는 주는 게 제일 먼저 아 예 밀고 같이 들어가서 치아 먹고 이렇게 이렇게 되게 좋았어요 그 다음에 자르반 아 자르반 이거 다 좋았고 그다음에 이거 여기 교전 이거 싸움 보자는 좋았거든요 이거 아필리오스 바툰 보였잖아요 네 전령 보자는 말 어 좋았어요 근데 체라 하셨던 거는 이지럴을 비전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이거 그냥 다이아나 잘 들어갔다 그냥 앞에 있는 거 쳐도 되거든요 네 비전은 쓸 거면 글에 빠지는 거 확인하고 했어야 돼요 아 네네 근데 여기서 블라디비를 왜 뒤에 있지 블라디비를 왜 뒤에 있지 블라디비 저쪽에 있다가 어 쌍배님의 마크 아 저걸 말씀하시려고 아 진짜 아 몰랐습니다 아 뭐야 몰랐어 아 마크 좋았네 쌍파파 쌍파파 못 지나가게 이지럴 이런 거 빚어놔서 위치 좀 신경 써서 해주세요 네 그리고 마크 해주는 것도 되게 좋았고 이지럴을 팬티 가면 보고 달려들더라고요 사실 체크 못했는데 잘해봐도 되게 잘했네 이것도 엄청 좋았어요 우리 애한테는 관심이 없네 쌍배님 저 봤어요 쌍배님 저도 봤어요 저 올라가면서 쌍배님이 마크하는 거 보고 간 거예요 아 아 당연한 거라 안 그랬으면 제가 막았을 거예요 아 부담스럽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여기서 조금 아쉬웠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이득을 봤는데 네 여기서 안 보이는데 이제 시야를 잡을 거면은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오브젝트가 일단 바텀 없는 거 확인됐고 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바론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시야를 위쪽으로 잡았으면 좀 더 좋았다고 봐요 네 이렇게 위에 다 같이 우르르 들어가서 보이고 올라프 붙으니까 우리도 이제 합류하는 식으로 싸먹는 식으로 위로 붙어서 시야먹고 여기 두 군데 먹고 바론 시야를 지운 다음에 매복 매복 지우고 매복 미드 밀고 매복 탑 밀고 매복 혹은 이득 보면은 바론으로 회전 저기에서 롱이 얼마나 남았었어요 한번 볼까요 네 롱 남는 시간 2분 더 왔어요 2분 30초 오케이 그럼 충분히 저기 갈 수 있었겠다 응 여기서 다이애나가 근데 진짜 진지하게 저기 테일 잘못 쓴 건가요? 네 진짜 진지하게 아니 쓸 필요가 없죠 잘 봐요 전령이 있어서 전령이 있어서 전령이 있어서 자 아 그냥 여기로 그냥 지르면 돼요 여기서 다이애나 1대1 이긴 사람 있어요? 네 보였고 보였고 그냥 다이애나 여기로 그냥 뒤로 돌아가서 그냥 여기까지 온 다음에 여기 전령 풀고 다이애나가 여기에 서 있어도 얘는 그냥 자동으로 밀려나거든요 이거는 사실상 공역준식 택시타기에요 아이 그것도 알죠 그냥 걸어가도 되는데 귀찮다는 명목과에 그냥 교통수단으로 썼어요 저거를 아니면은 이런 방법도 있어요 차라리 바툭 한 번 밀고 전령을 푼 다음에 전령을 풀고 다이애나가 혼자 올라오는 거에요 그럼 비토로는 얘를 막아야겠죠 그러면 비토로랑 예 전령이랑 1대1 하고 다이애나 여기서 다이브 2대4 아니면 3대4 지금 우리 파워 세니까 어 그런 식으로 운영했으면 좀 더 완벽했을 거에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기면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기면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기면 그냥 5대5 한타 각만 나와도 계속 무너져도 되는거죠 네 너무 이상한 각만 아니면 그냥 걸어셔도 돼요 아 이때 이것도 오더도 좋았어요 전령 박치기하면 바로 들어가자 제너님 팀장님의 그리고 제너님이에요 네 그래서 셀은 안팠는데 오더는 좋았어요 네 바로 들어갔어요 맞다는게 이거에요 브라운 궁 좋아갖고 자르반 궁 좋아갖고 그리고 이즈렬도 여기서 아쉬웠던게 너무 안물빔하면서 때렸어요 여기서 보면은 얘 때려도 되거든요 앞에 있는거 근데 아필루스 봤던건지 아니면 쫓아가는거 봤던건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야 사거리 밖으로 나가잖아요 네 그럼 다시 이제 기준으로 원을 그리면서 때리는거에요 근데 원을 그릴 때 이쪽으로 하면 위험하겠죠 얘네 두명이 이제 원을 칠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군쪽으로 이제 원을 그리면서 팬티가면만 봐 팬티가면만 봐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매복할때 주의사항은 여기서 되게 이거 되게 좋았거든요 이거 트라이앵글 만들고 매복하자 근데 이게 상대가 여기까지 못나와서 이런 결 이렇게 됐는데 첫번째로 주의해야 될 상황은 상황은 시야를 먹고 만약에 우리가 용 기준으로 이제 트라이앵글을 만들잖아요 네 첫번째로는 용 시야를 일단 없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되요 상대가 아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아 낚시인거 아니까 낚시인거 아니까 역으로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나와요 아 그래서 첫번째로는 이 오브젝트 제일 중요한 오브젝트 시야를 지우기 그다음 트라이앵글 이거를 이제 트라이앵글 만들고 뭐 지우셔도 돼요 이때도 백설냥님이 그 닭다리를 했어요 트라이앵글 만들라고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좋았어요 예예 그래서 보는것도 엄청 좋았고 전체적으로 다 좋았고 아쉬웠던 것들이죠 대부분 이대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어 예 일단 일대로만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는 그 백설냥님 오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좋습니다 어어어 근데 어 어 저는 제가 보기엔 좀 못하는 것 같은데 아니 잘해 그냥 잘한다고 해 내가 뭐가 돼 네 최고야 최고 아니 오더 잘하셨어요 칭찬해줬으면 들어 그냥 특히 혹시 그러면 틀린 오더도 있었나요? 그래 저도 뭐 아니요 이번판 오더 다 괜찮았어요 응 맞아 이번판 백설냥님 문제점은 네네네 그 딸피 개피 있잖아요 개피에 약간 눈 돌아서 막 그것만 잡으려고 한거랑 앞비전 앞비전 앞비전이랑 또 아까 그 약간 안좋은 습관 또 나왔죠 여기저기서 이득봤는데 네 나도 이득봐야지 하고 이득골 하다가 막 한거 아 그리고 그 콜 되게 좋았어요 탑에서 턴 썼으니까 우리 그냥 빼자 그 콜 칭찬 다 했잖아요 이번판 다 잘하셨어요 다 다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팀이 같은팀이 잘하면 어 잘했어 이렇게 해야되는데 네 명이 잘하면은 한 명이 심수를 나가지고 자기도 뭐 하나 얹어보려고 오다가 턴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서로 잘하려고 하다보니까 이거 그냥 그 무임승차 하려는 그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니 나머지 세 명이 활약을 하면 나머지 두 명이 자기도 활약을 하려고 그래 쌍뱅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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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소연님 탑 한 번 더 다 콜도 되게 좋았고요 다섯 명이 모이면 무조건 한 명은 쓰레기가 있다 하하하하하하 집어로 갑자기 그게 너야 아 아 진짜 아 그리고 그 뭐지 가끔 아 그 이건 좀 개인적인 얘긴데 그 저 닉네임 빙고잖아요 네 근데 알빙고님이랑 착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다른 사람입니다 어 카타리나 치는 분 아니에요 그러면 닉네임을 바꾸자 그럼 닉네임을 바꾸자 헷갈리니까 알밖기는 누구야 저는 알빙고라고 옛날에 카타리나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저는 서포터하는 빙고였고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그 분이 저도 유명해서 그럼 냉고라고 하세요 냉고 아 냉고라고 하면 안 헷갈리세요 그냥 빙고하겠습니다 그냥 창고하십시오 창고 그냥 창고하십시오 창고 그만해 아 창고가 뭐야 됐습니다 사람한테 어 사람이 창고야 서포터인데 안 그래도 창고라고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서포터인데 네 그럴 생각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저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네 네 저도 화장실 좀 네 그리고 이거 올라프도 엄청 좋았고 다이애나인데 생각보다 잘하시는데 제노님이 너무 각 좋았던 각이 좋더라고요 들어가는 각 기대 안했는데 생각보다 잘하셨거든요 제노님 또 가셨는 것 같다 잠깐만 뭐 좀 시킬게요 네 어 너무 좋다 정보 상대팀 미드 브론즈 과연 좋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말을 왜 해 도대체 아니 왜 자꾸 돌아가면서 네 쓸데없는 말을 왜 하냐고 아니 쌍배님도 창 맨날 1분에 한 번씩 내시면서 왜 내가 가끔가다 한 번 내면은 존나 정색감 내로남북이세요? 창을 좀 내고 좀 재밌게 내야지 약간 그런 거 아니 본인 창이 재밌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칭찬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당신 바닷게 앞서고 그러지 마세요 아 맞아요 그리고 소연님한테 할 말 있는데 소연님 그 막 정글 가끔씩 쌍배님한테 양보하잖아요 먹으라고 그거 그냥 드세요 아하하하하 아 근데 약간 그럴 때 느껴 약간 소연님이 너무 피로이상으로 많이 기다리고 있는 거 좀 느낄 때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옆에 있어야 하는 상관없는데 예 근데 막 좀 기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땐 그냥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이 판 서포터는 얻어갈 거는 그 초반에 깊이 들어간 김에 와드를 받고 나오자 이것만 어 안 계시네? 아 아 행수님 지금 저 너무 무섭습니다 뭐 뭐가요 또 아 그 무의식 중에 어제 배운 동선이 나와 그거 진짜 하면 안 됩니다 쌍배님 아 알겠습니다 아 지금 지금 계속 쌍배님 거 보고 있어요 혹시나 나올까봐 아 알겠어요 근데 그 근처도 안 보고 있어 지금 근처도 안 하고 있어 예 그거 나오면 안 돼요 아 그리고 제노님 다이애나 할 때 계신 계시나 예 제노님 지금 0도 보고 계십니다 아 같이 돌아셨구나 근데 진짜 이것만 가능해진다면 나는 진짜 10분 마스터야 네? 10분 동안은 마스터라고 아 마스터 티어라고 행수님이 마스터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쌍배님 예 쌍배님을 위한 동선이지 제 동선이 아니에요 쌍배님 겨우 겨우 그런가요 예 신창배님 예 그 너무 좋았는데 그것만 이제 하나만 가져가시면 될 거 얻어가시는 게 네 깊이 들어간 김에 와드를 받고 빠지자 아 아까 그 없을 때 네 알겠습니다 그거 빼고 다 좋았어요 알겠습니다 와드 깊이 받기 들어간 김에 들어간 김에 상대 위치 보였고 안전하면은 깊이 받기 응 안 안전하면 깊이 덜 깊이 받기 응 백살냥 화장실 오셨나요? 백살냥님은 화장실 간다고 놓고 술 마시는 건 아니겠죠? 아 아 근데 화장실이 밖에 있으신 거 같아 공중화장실 쓰신 거 같은데 하하 너 조선시대야? 어 어? 측관이 따로 있어? 사실 저도 그래요 아 그 상가 화장실이 따로 있었어 아 죄송합니다 저 좀 오래 걸리네요 오셨어 저 돌리시죠 예 고 그래 요즘 좀 잠이 안 좋네요 죄송합니다 자세히 말하지 마세요 네 굳이 구체적으로 얘기해 사기 떨어져 사기가 확 떨어졌어 알겠습니다 예 네 궁금한 사람이었어 네 그 잠깐 예 뭐 저는 뭐 선량님 뭐 뭐로 할까요 우리 음 우리 조합이 어 보자 오빠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저는 마오카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마오카이 좋아요 그러면은 난 문도 배내야지 문도 배내야지 문도 배내야지 마오카이면 아니면 우리 이지려를 해서 헬퍼 쓰는 거 좀 연습해볼까요? 아 그래요 그래요 좋다 아 아 아 아 근데 그 혹시 저 오더나 한타 때 소리 지를 때 마이크 소리 깨지나요? 안 깨져요 아니 안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져요 아 너무 너무 시끄러우면 줄이게 안 시끄러워요 딱 적당해요 이번 판은 제가 숨겨둔 픽 하나 하겠습니다 어 하나 공개 뭘 그리 많이 숨겨두셨어요 도라에몽이에요 줄이라고 했더니 많이 숨겨뒀지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디쿠토 장군의 딸이죠 오오 카타리나 이거 아 이거 보여줘도 돼? 아 이거 아 이거 안 보여줄까요? 아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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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거 보여주면은 벤 무조건 함 우리 팀이 벤 하는 거 아니죠? 아 아니에요 저 카타리나 하는 거 봤는데 개다 아 미친 이런 젠장 저기 뭐 할까요 쌤들 음 약간 좀 느낌이 확 나은데 미지 타릭 해볼까요? 그냥 미지 타릭 캘들고 네 그냥 듣보고 카타리나 나왔잖아요 신경 안 들고 이럴때 바이 하십쇼 바이요 네 알겠습니다 개논 님이 물나는 거 물면 그게 죽는 순간 카타리나 쇼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개논 님이 캐리 하실 거예요 무조건 아 왜 왜 그러세요 아니 저 우리만 아니 아니 믿어 믿으니까 아 이즈 벤이네 우리는 이즈 벤이니까 그냥 다른 거 해보죠 어 혹시 베인 어때요? 저 좀 땡땡하네 봤는데 아 베인 없어요 하필 여기 계정에 바꿔주기 있다고요? 저 잠깐만요 바꿔주기도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맞아 그니까 제가 아예 베인이 없어 아예 없으면 아 있네?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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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초이가 페인까지 왔다 뭐야 이거 아 해쉬? 저희 방프린가? 어떻게 해쉬? 말하는 것만 나오지 아니면 그 시비르 아 원딜 잡았어요 오빠이님 뭐야 왜 잡았어 자야 하면 그거 좋지 않습니까? 그 친구? 같은 친구? 라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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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나 진짜 왜 못 봤지 라칸 할 줄 아냐고? 라칸 슉 가가지고 콕 띄운 다음에 슉 돌아와가지고 한 탈 때 막 돌아다니면서 막 춤추고 어 쉬운데요? 하하하하 슉 말하더라도 어쩌지 못 보이네 어 슉 들어갔다 슉 빠있네 슉해서? 슉 슉 들어갔다 슉 슉이 두 번 충전이니까 슉 갔다가 슉 가고 자야할 때 그 기망 안 들으셔도 돼요? 식결이랑 슉 저 이거 미드 CS 못 먹을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그러게요 블리츠가 이걸 자기 마음대로 해놨네 아이고 아 그 뭐지? 비스킷 찍는 경우에는 라인전이 힘들 때 막 다로스 카르마 이렇게 견제 엄청 빡센 애들 있잖아요 물약이 많이 필요할 때 그때 영감 많이 찍긴 해요 영감 아 오랜만이네 카타리나 산타운이 이게 원래 갱에 좀 정신 못 살리는 스타일이에요 이거 이거 와드 꼭 해주세요 이거 상대방 정글 엄청 들어올 것 같다 예 위쪽에 와드 해드릴까요? 미토교 와닮 우와 네 나도 한방 우리 어디 시작이에요? 나 이거 선불이요 선불? OK 아 소연님 저 이거 그냥 설레 시작할게요 설레요? 예 예 설레 설레 시작할게요 설레 어? 어 자연님 저 멀어요 네 압니다 땀이십니까? 아 아니요 바이러스 괜찮습니다 그냥 대충 해도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저 와들 그러면 좀 아끼게요 위에다 박았으니까 거기 있는 이유는 뭐죠 자연님? 먼저 멜려고? 키미한테 올라오고 아 그거? 근데 이거는 좀 너무 심한데 쏙 들어가기 쏙 들어가기 아 늦었어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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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웠어 하나 태웠어 미친 리신 리신 들어간다 우리 정글로 아 뭐야 아 리신 우리 정글로 들어온 아 상대네 상대불로 터세요 상대불로 터세요 바이 아 오케이 리신 울 수도 있겠다 내려올 수도 있겠다 아 소셜아 저 상대 정글로 뛵니다 우리 조심해야겠다 나 얘들 여기 와드도 없어 미신대총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올라오고 미드로 올라오고 여기 들어왔다가 내려올 수 있어 이거 올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여기 온다 몰래 안 보인 이리로 와요 이리로 와요 나 이거 못 가는데 내가 가지고 있어 내가 Q가 없어 저거 아 나 Q가 없네 나 Q가 없다고 계속 말했어 Q가 아무것도 못하거든 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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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그냥 밑으로 갑니다 나 이렇게 되면 계속 정글링만 해야돼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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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빠 이거 강 나오면 베인 들어가도 돼요 나는 살해야겠어 저걸 먹어주고 저거 저거 인삼 너무 짜증나는데 이거 부시에 인삼 깔아놨어 지금? 여기 여기 저거 바텀 한번 쓱 갈게요 어 지금 오면 되겠다 나도 나도 갈게 나도 갈게 지금 왔 달려 이거 백인물 안하니? 네 이거 노화는 거든요? 그냥 천천히 가는데 와도 없어 와도 없어 와도 없어 와도 없어 아 마나가 없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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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위드 나 힐했거든 아 못살리겠 어 아 잘했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이거 덕분에 4번 너무 위드 아 내가 마나 계산을 못해서 그걸 못했네 나 없다 이거 뚱뚱이 없다 이게 없네 아 오케이 나 그래 기가고버서 어쩌고 해보겠어 오케이 오케이 안 먹었다 가자요 아 근데 베인 스펠이 왜 저래? 플래시 탈진을 들었네 마공점 마공점 베인 마공점 마공점 여기 이니치 벌라고 하나? 일단 이거 하나 주시고요 이거 상대 바텀 노스페리요 네 예 그 뭐야 깡배님 욕먹고 동수는 어떻게 짜실 거예요? 직각이 저 위로 올라간 거예요 빠질 거예요 여기다 피가 갈게요 네 어 리싱 리싱 아 이게 뭐야 저 빼고 갑니다 저 빼고 갑니다 골드 안 보여 야 쟤네 바텀이 더 빨라 약간 야 이거 엄청 안 좋은데 어 이거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어 어 근데 너무 세다 저 짐 이거 뺏어야 됐어 이거 보 괜찮아 괜찮 핸디캡 주죠 맞아요 네 위에 동수 놓을게 근데 2대2 싸움은 보면 안 되겠다 저기 궁찍 우리 궁찍을 때까지는 이게 안 된다 오케이 이거 가지고 저 미드 와드만 하나 받고 갈게요 알았어요 네 골세가 좀 이상한데? 난 터 있어 먹어주고 어 가자 안 되겠다 저 이거 골레 골레 먹고 아래 똥석 타게요 네 골세가 계속 안 보여 저쪽 좀 공격적으로 하니까 어 뭐야 아 내려갈게요 저쪽 와드로 깊숙이 했네 아 뭐야 이거 대인 피상창 안 좋아요 내꺼 하나 이거 안 쩔 하던데요 저희 지금 저점에 일부를 CS버리고 있어요 오케이 오래 일부를 못 먹는 척 하는거야 지금 저 이제 안동수 탑니다 네 독재 텔 없어 인사 오케이 오케이 이거 빨리 밀자 라인 응 나 아래 경고 먹자 이거 어 지금 먹어도 돼 리신 리신 아래 똥석 이거 발개 받고 바탕 붙어 줄 수 있어? 오빠 빨간 렌즈 있어? 피마랑 그 피마 여기다 봐라 나이스 나이스 좋아 피마 여기다 받고 여기서 빨간 렌즈 쭉 돌려볼게 빨간 렌즈는 없어 14초 없어? 여기 지우고 어 미드 어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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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갈게 나만 이거 바인님 맞을 수 있어? 안되겠다 이거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안되겠다 아 아 아 아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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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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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건강해 야 야 야 요 마오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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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테 마오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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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는 노스펠? 티는 노스펠? 티는 노스펠 마오카이 미리 봤어야 돼 나이스 일주이 노스펠? 오케 마오카이 ironically 아 아 미리봤으면 살았는데 누나 이거 미드가, 나 이거 먹게 나 진짜 잘해요 저 저 지렸죠 와 이거는 칭찬 해줘야겠다 너무 잘했다 방금은 저 와드 없습니다 아니 이거는 침착매님이 나 살렸어 너무 잘 올라왔어요 소희님 뭐 하실 말씀 있지 않았어요? 쌍매님도 너무 잘하셨고 저 이거 보고 침 앞에요 저 침 갈게요 네 이거 제가 전령 바꿔 갈게요 이거 판테온 6랩이니까 판테온 2랩이니까 어 여기 리치 봐줘야돼 어 나 가는적 나 가는적 나도감 때리고 있어 때리고 있어 우리 지금 궁 없으니까 싸움 걸지마 오케이 어 탑이다 탑이다 리치 올라간다 리치 올라간다 리치 올라간다 나누부터 올라가고 이길한데 빼야될 것 같아 이거 판테온 궁이 더 빨라 그냥 빼 그냥 빼 어 뭐야 탄테온 궁 떨어지는 곳인가 나 탑 못 간다 나이스 따라가도 돼 따라가도 돼요 어 따라가다 따라가고 있다 안 되겠다 저거 오케이 버려 그거 야 밀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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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텀을 아무도 안 막아 어 밀어주고 내가 갈게요 내가 갈게요 어 어 탑하러 갔다 어 근데 나 바텀 가면은 마오카이라서 전용 먹었어요 내가 이거 나 지금 2,000원 가지고 있는데 아니 지금 전용 먹고 바로 직접 가면 돼 괜찮아 여기 와도 한 명 봐줘야 돼요 이거 어 어 봐줄게 오빠 올라가세요 응 오케이 오케이 나 먹었다 나 먹었다 나 진짜? 이거 미드엠 바로 풀자? 어 미드엠 바로 풀자 카타 힘들어요? 아니 괜찮아요 버티만 해요 바로 풀었어요 응? 이거 돈 먹고 우리? 어떻게 이거 그냥 다시 휘저님 같은 거 같아요 이거 이거 내가 미드 가는게 나아요 이거 바텀 가세요 바텀 아이고 이거 나 없으면 한타가 안된다 이거 제가 할께요 그냥 다 성장해야되서 한타가 안돼요 바텀 가세요 이거 주변 시야 좀 먹어야겠다 저 미드 뚝 밀고 한번 시야 잡아볼께 창을 열어 리신 여기 근데 저 못 잡을거 같은데 얘 어디로 갔지 위로 올라가는데 그냥 지금쯤이면 비안했을거 같은데 내가 버릴께요 이거 먹고 갈께 바텀이야 나 마올까요 원딜은 죽어 안보이는데 직간나 네 직간거 같아요 볼베 누구 안되고 이거 프리즉 못하게 이거 리듬이야 용 용 나왔는데 저 용쪽으로 이제 시야하고 용갑시다 용으로 리듬이 들어갑니다 우리 한타 지금 쎄요 나쁘지 않아요 저 물렸어요 저 물렸어요 빼야돼 빼야돼 지금 베인 여기 죽었다 이거 죽었어 베인 아까 이거 베인 베인 오케이 타랭님 올라오세요 네 저풍 없어요 깜짝짝짝짝농 얘 얘가다 궁구로 간다 공구로 간다 잡았어 잡았어 나이스 못먹으라 이거 용도 먹을 수 있지 않나 네 용 먹을 수 있어 저 태어나요 버러지 갑니다 일단 이것부터 먹자 이거 믿음임 학살 나이스 나이스 이거 뺏어먹자 뺏어먹자 완전 뺏어 나 이거 밑에 밀게요 다 빼? 오케이 아 이거 약간 반만 빼진건데 1, 2, 3, 2, 3 먹으면 1, 2씩 밀드라 그냥 편안하게 먹어요 편안하게 드세요 편안하게 드세요 할 수 있지 재면이 나 스마가 없어 아 이거 빼야겠다 이거 다 갑니다 어 이거 스마가 없어 어 이거 빼고 가주세요 여기 빼고 가주세요 여기 빼고 가주세요 와주세요 저녁할게요 싸워 싸워 오케이 나이스 아 와 졸록 미심 어 온다 탈타 하는거다 나 공 있어 공 있어 나 좀 탈타는거 없어 어어어어 굴려타 이거 싸워면 안 돼 싸워면 안 돼 싸워면 안 돼 한테 내려내려갈게 아무.. 나머지 정리해 아 싸워면 아래넬을 몰랐어 마이스 집 집 집 아 이제 빠져 이제 빠져 이제 빠져 오빠 오빠 나한테 이리 와봐 나한테 이리 와봐 다터밀자 이거 하나 남겨 아 좀 아쉽네 이거 재현님 제가 불러드릴까요? 어 네네 불러주면 땡큐죠 예 불러들 게임 먹으면 아 할라인 바로 불러오세요 네 장비님 불러 먹어요 그냥 네? 아니 아니 카타리나 블루를 왜 먹어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세대가 바뀌어가지고 요즘 카타리나 블루먹습니다 요즘 카타리나 블루먹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일침 한번 하시죠 코치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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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 가고 있어 가고 있긴 있어 나도 일단 비고 찍 갔다 올게요 찍 갔다 올게요 예 예 와드 찍 갔다 올게요 이게 왜 이게 왜 보이는거지? 와드가? 와드 부수고 전령 40초 저 일단 이거 이라인만 정리하고 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그냥 한타해도 이긴거 같은데 지금? 대인 안갔을 때 이거 누나 올라오면 이거 걸죠 이거 리진 바텀 기다려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저 가면 걸어도 돼 저 궁 25초 띠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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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도 나 왔어 잘 걸었다 나이스 한테온 한테온 노플 수마수마 나이스 스탄 2초 1초 오케이 까비까비 여기까지 여기까지 님들 이거 전령 가면 돼 오케이 어 우리 우리 타이 오케이 컷 얘까지 나이스 이거 덩글만 전령하고 나머지 미드 밀어 오케이 오케이 GG 아 끝나니? 우와 끝났네 우와 엔소님 카타리나 어떻습니까?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카타리나 근데 저 잠깐 분리수고하느라 중간부터 봤는데 네 아 분리수고 세말래 나네요 세말래 나네요 어 이거 좀 괜찮은데요? 어 괜찮나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어 뭐 하셔도 돼요 네 닝컨님 아 보러 왔어 닝컨님 네? 요즘 세대는 카타가 블루를 먹나요? 아니 행수님 아니 제가 옛날 사람인가봐요 예 요즘 세대는 먹는다 해서 음 그건 조금 손 넘기는 아 네 알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이제 흠 아이고 쌍배님 필요 없으실까봐 맞 저 궁금한거 있어요 그 쌍배님 그 바위 칠 때 스킬 왜 두개 두개씩 찍으세요? Q 두개 Q 두개 W 두개 E 두개던데 어 그건 건들지 마십쇼 이건 약간 좀 제 스타일이라서 프라이버시 아 나쁘지 않네요 그런게 있습니다 저게 저게 2,2,2 동선이에요 2,2 동선 어 2 저게 2를 두개 두개 찍은건 실수인거 같긴 한데 2,2,2 동선 정신 좀 차리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실력으로 커버하면 되지 맞아요 어떻게 바위 안 꺼낼거잖아요 저 그냥 포기했습니다 대회 때 아 근데 제가 이번에 뇌절을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그 아까 그 들어갈 때 다이브 할 때 제가 그 궁 썼잖아요 그게 바위한테까지 들어갔으면 성공했어요 음 그 그 그 판테온 따이브하다가 다 죽은거 말씀하시는거죠 네 아닌가요 그거 타빙만 할거였으면 타릭 궁 빨리 쓰고 들어갔어요 됐어요 아 근데 사실 안해도 됐죠 그거는 맞습니다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이잖아요 그게 플레이가 백전량 저는 지켜줄만큼 지켜줬어요 더이상 바로가죠? 네 바로가죠 아 그냥 설명할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게임 돌리셔도 돼요 말로만 할거라서 그 이제 그때로 되돌아가자면은 본비님입니다 게임 돌려야 돼 그 그게 제일 좋았거든요 전력먹고 푸는거까진 너무 좋았어요 네 그때 제 백스는 풀고 집가서 돈쓰고 운영 그렇게 이렇게 다이브 할거였으면 타릭 궁까지 쓸 생각하고 다이브 그리고 그 바텀에 그 탔잖아요 예예 우리 그 바텀 두오가 미드에 있으니까 미드가 바로 내려가 줬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어디 제가 중간에 오빠갖고 네? 아까 좀 바텀 좀 탔어요 아 근데 그거 그 상황에서 사실 그 바텀 두오가 미드 올라가는게 좀 안좋긴 해요 아 그냥 미드로 오면 안됐네요 바텀이 좀 잘못한거 같아요 아 백설량을 지켜줄만큼 지켜줘요 빨리빨리 다시 바꿔야돼요 그때는 왜냐면은 자야랑 타릭이 미드에 있어도 특보는게 없어서 그래도 더 미드 올라갔어요 네 오히려 카타리나가 라인전 이기고 있었는데 아래가서 바꾸만 있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기고 있는 쪽에서 갑자기 이제 지는 쪽으로 바뀌는거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실수한거죠 아쉬웠어요 이번에 마오카이로 한번 다시 도전 아예 마오카이 한번 해보시죠 저 이거봐때 서류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또 오르고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도라에몬 그만해 제발 그만해 도라에몬 도라에몬 아니 원래 대회때 안보여야되잖아요 대회때 전략 이거 100포 볼텐데 우리팀꺼 도라에몬 이미 많아 괜찮아 도라에몬 전술 혼란줘야되는거 아닌가요? 아 이미 이미 너무 많아요 내가 혼란 됐어요 지금 우리 미드위 캐리폭이 뭔지 기억이 안나 너무 많아서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조코픽 하나 도라에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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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랭크텁이니까 조코픽 하나 조코픽 하나 우리팀 지금 오르고있는거 전부 트릭쇼일수도있어 참팬님 진짜야 대회 때는 완전 다른게 나올수도있어 고도의 심리전 이게 근데 너무 많이 리스트를 걸면 안 돼요. 어디서부터 헷갈리는지 몰라가지고 나중에 되면 그냥 포기하거든. 적당히 좀 걸어야 돼. 지금 도라엄몽이 너무 걸어서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포기할 수도 있어. 나조차도 헷갈려 지금. 상대의 자야 라칸이면 1렙 교전 걷는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야가 1렙 때 W 찍고 딜 견하면 무조건 손해봐요. 여러분 어제 그 팀 해시 간 것도 헤이클 수 있어. 절대 방심하면 안 돼. 쌍배님 같은 사람이 아니면 의심할 수 없는 분야인데 쌍배님은 절대 안 넘어가고 결국은 의심을 해내고야 말아요. 아 뭐야. 저 마절론을 못했다. 왜 무슨 일이야. 잠시만요. 텔로 바꿔놨는데 이거 또 시작하면서 바뀌었어요. 괜찮아요. 대회 때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아니 여기서 연습이 돼 있으니까 대회 때도 괜찮잖아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할 게 멋있어. 내 캐릭터 아닌데. 하하하하하하 저희 백스텔랑님. 시청자 한 만 명 될 것 같은데. 죄송해요. 자자자자자자. 고고고고. 일단 여기 바꿔. 저 빨간레인지로 바꾸러 갈게요. 네. 그럼 내가 탑으로 해줄게요. 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꿔. 아 이것도. 이거 바꾸고. 철원으로 이게 날개가 있네. 처음 알았다. 이거. 먼저 가서 이득 보실래요. 만약에 갈 수 있으면. 이거 네온차 놓을게. 정글. 알겠습니다. 우리 이득보니. 코치님 아까 자야 라칸 때. 뭐라고 하셨죠? 라칸이 슝 하고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 바지면 무조건 져요. 이거 소환님이 좀 도와줘야 됩니다. 한 명이라도 맞으시죠? 1레벨 뭐 찍으셨어요? 인삼. 아 그러면 인삼 여기다 깔아 놓고. 휴먼. 휴먼. 한. 한 대? 한 대치고. 아 나 맞아 안 들어서 오간데? 아 뒤에다 할걸 죄송. 뒤에다 하면. 이거 앞에다 하면 너무 보이는데. 상대 미드탑 다이아래요. 예. 우리 라인만 아니면 돼. 돌아서 오나 보다. 힘들어요. 죽어. 아 기발 들어야 되는데. 뭐해? 이거 라칸 1레벨. 띄우는 거 안 찍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 쫄아오세요. 네. 1회 먼저 찍으면 우리가 이길. 우리 편한테 가죽이 그거였죠? 하나. 둘. 아 기탈. 오케이. 기탈 공개. 저. 채노님. 네. 저 이거 먹고 있거든요. 그냥 마음대로 해도 돼요. 역갱 칠 수 있어요. 오케이. 전 라인 밀게요 그러면은. 네. 저희 바텀 주도권이 있어서 아래 시야 잡아줄 수 있어요. 네. 그럼 내가 아래가고 먹을게. 응. 먹어. 나 이제 못 빠줍니다. 네. 네. 오빠 이거 시야. 아 오케이. 마드 있어요? 마드 없음. 아 빨간 거구나. 그러면은 나만 여기다 갖고. 나 이거 갱하고 먹으러 갈게. 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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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 엽게임. 엽게임. 엽게임 칠 수 있어. 엽게임 칠 수 있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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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 미드에서 3명에서 모이자. 이거 미드에서 나 모른 척 할게. 모른 척 할게. 와드 없어. 와드도 없어. 와드도 없어. 와드도 없어.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가주다. 가주다. 가고 있어. 가고 있어. 록스. 록스레스. 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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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픈데. 타温에서. 와드도 아프. 와드. 오 쟤네 좀 쎄야 쟤네 저기. 에? 리 smashed다? 힐 쓴거같이. 힐 써서 살아버렸드. 어? 이거 몰카죠? 이거 솔직히 말해 이거 좀 더 몰카죠 이거 나 회복할게 수액동산? 에코 여기있다 에코 여기있다 이거 얘 어떻게 안되나? 내려갈게 올라가면 돼 이거 우리 안가도 잡겠다 내려가자 나이스 좋았다 밀어주세요 밀어드릴게요 밀어줄게 없는거 같은데 다시 위로 올라가면 돼요 바텀 라인 당겨져요 뒤로감 여기 와드 한번 벌려주고 예방주사공 여기 와드 그렇지 나이스 남아있다 피하고 저 왕 나이스 상대 전부에 들어가도 돼 무기는 좀 너무 뻔했는데 내가 가서 먹었어 죄송 그럼 나 상대 전부에 들어간다 이제 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서 사임 유도해 그래야 이길거 같아 다이아라 다이아라서 좀 너도 다이아야 파이팅해 뭐야 생각해 우리도 다이아잖아 어 이거 내티아는 다 싸게 나이스 풀 뽑았다 나이스 풀 뽑았고 어 이거 상대 정글 말렸으니까 정글 계속 뺏어보면서 에코 왕비 시간 어 에코 여기 있다 어 빼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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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는 라인 빨리 밀고 집 가야되니까 빼야돼 빼야돼 저에게 합류준비 저에게 합류준비 나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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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빼야될거 같아 나 못 빼 이거 미안 상대 알겠습니다 와드 깊숙이 바꿔야겠다 어 이거 탑 탑 탑 탑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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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안 죽어 그래 올 수 있나 마오카이? 감 근데 나 늦을거 같은데 그렇지 굿 나이스 야야야 거기 빼 거기 빼 이제 빼 오 오 오케이 나 이거 그만해 그만해 그만하고 빼줘 그만하고 빼줘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모델 아직 있어 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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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들어간 와줘야돼 와줘야돼 일로 왼쪽으로 빼요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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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도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이득이야 이득이야 죽어도 되는건 없어 원형 정권씨 아유 죄송합니다 원형 당신의 희생으로 울라프가 컸습니다 원형 이거 가고 좀 오리겠지 미드 이거 라인 먹어주면 됐대? 오케이 아 아까 나 그 깃털각 했을 때 W로 씹었으면 살았겠다 라칸 들어올 때 연병 쇼할 때 정글 좀 키워야겠다 괜찮아요 이거 쟤네가 너무 이상한 조합이야 요즘 저거 아무도 안하는데 큰 거 먹어요? 정글링 갑니다 네 아 이거 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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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다 2도 레벨링 많았네 뭐야 이거 오케이 나이스 뭐야 저거 연병 쇼 에코 여기있다 에코 저거 5렙이라서 가도 될대? 어 뭐야 난 못 간다 난 못 간다 왜 왜 못 와요 왜 왜 못 와요 오케이 나 6렙 6렙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아 이거 W 맞았으면은 이거 먹으세요 이거 먹으세요 먹으러 간다 럭크 아마 블루 먹으러 간 거 같은데 와도 안 돌릴게 어 에코 여기있다 에코있다 에코 에코 뒤에 에코 여기 여기 오빠 이거 저 버리고 아 이씨 미드감 돌아다녀 돌아다니셔도 돼요 오케이 그 레벨 차이만 너무 안 나게 오케이 시야범 그니깐요 저 스킨샷이 엘바였어요 이거 용 갑니다 쟤 집에 갔다 이거 오케이 에코 집에 갔다 나도 봐줌 나도 봐줄게 바텀 라인 밀어줄게 이거 바텀 노스펠 돈도 없음 나이스 팍 럭스 노일 다이아 모델 20킬 나이스 이번 시즌 다이아 가보겠음 나도 20킬 바로 내려갑시다 욕먹고 바로 갈게 욕먹고 바로 갈게 고고 간다 바로 가자 바로 가자 바로 가자 이거 자야 노려 자야 알았지? 오케이 오케이 자야 아무것도 없다 라칸 라칸부터 그 다음 자야 나이스 나이스 어휴 킬 양보까지 딜상 저거까지 뺏으면 안 되겠지 내가 이거 혹 제거하고 올게 저 집에 갑니다 예 저희도 오빠 이거 먹고 집 갑시다 이 저희도 오빠 이거 먹고 내려가요 이거 미드 한번만 갱 가능? 오케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케이 아 너무 아프다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어 에코 여기 어 에코 여기 어 에코 여기 어 근데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2대2 하면 싸움 질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나도 있음 나도 있음 싸움 이김 2대3 임 오케이 근데 얘 한번 나 피가 너무 없어서 이거 뭐 상대 모델 텔일 수 없어? 텔 모르겠어 모르겠어 오케이 미드 커버 어 에코 빠갔다 미드 해도 돼 근데 나도 텔 있어 이거 모델이랑 마텔 타줄게 대신 오케이 갑시다 안 되네 안 되네 안 되네 아 처음 비명이에요 어 나 내려감 저거 도망가요 이 원 안 풀리고 바로 걸 바로 걸 여기 미드 있어요 여기 저 궁 10초 뺀다 어 에코 내 코 이거 이거 맞아야 돼 나 타고 있어 오케이 갔는데 나 쭉 멀어요 나 쭉 멀어 아직 미드 안 도착해서 럭크 간다 럭크 간다 난 밭하면 있어줘야 될 것 같아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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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여기까지 버려 거기까지 어어 너무 너무 많이 왔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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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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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싸웠다 그냥 럭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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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럭크 이거 자아 자아 계속 소화 럭크 어 내가 해놓았던 나이스 다 왔다 아 다 왔어요 아 근데 나 그걸 써버렸어 어 얼음땡을 써버렸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다 깔아놨던게 들어갔어 이거 나 이제 위똥선 탑니다 네 네 아니 럭크 럭크인데 어떻게 다 끌기까지 이거 두 칸 까고 리니엄만 정리하고 직갈거임 오케이 예 저 직갈게요 자 블루 내가 먹을게요 오케이 자 블루 내가 먹을게요 오케이 이거 전령 싸움 해도 되고 네 저 위로 갑니다 네 바텀은 여기 있으니까 우리 싸우면 이겨요 전령 전령 싸움 한다 전령 싸움 하면 이겨요 이거 그럼 바텀 타워 줘야 할 때 내가 최대한 버티긴 하겠는데 아마 이번에 나갈 수도 있어 밀 안보이고 바텀 한번 갈게요 예 뭘 잡을 거 같은데 누가 잡을 거 같은데 내가 네 와도 와도왓 나이스 야 이거까지 마자 하자 ета wi maximize 나이스 나이스 근데 이거 싸우면 갖다 박는게 좋았나? 이제 빼야 돼 죽는다 10초 10초 바텀쪽으로 갈게요 이번텀에 바텀 밀릴 수도 있겠다 이거 쟤네 용 자리는 쟤네가 먼저 잡을 것 같아 내가 바텀으로 가면 안됐나봐 그러면 포기할까요 그냥 아니아니아니 안져도 돼 안져도 돼 싸운 각을 봐 주더라도 싸운 각을 봐 안가오게 조금만 기다려봐 나 바텀 라인 밀어놓게 이거 자야 보실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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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이거 가격 안좋은 것 같은데 이거 나죠? 이거 다 딸피야 다 딸피야 내려가 내려가 다 잡았다 다 잡았다 미친 나이스 라칸 노플 라칸 노플 럭스 노플 럭스 노플 라프트 너 이제 안만들다고? 럭스 나 풀다 럭스 빼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내가 얼쩡 되면 안됐나? 바로 옆에서 여기서 물리 없어 이거 욕먹고 빼질 수도 있어 나도 용감 낙풍 있음 이거 아칼련님이 여기가능? 저희 이제 여기 가자 이거 안될거 같애 아칼련? 안 돼 안 될거 같애 이거 어 이걸로 튕기겠는데 이거? 아니다 아니다 세트했어 이정도 너무 이정도 되지 말자 이정도까지면 됐어 이거 치우고 이거 칼리님이 이제 내려가주세요 오케이 나 내려감 낸시가야겠다 이거 3 AP네 미드 에콜아나, 에콜아나 이거 우리 용맥이콜, 럭 deformation 오케이 간다 여기 많을 이거 나랑 한번 갈래? 고고 어 어 나 갈게 내가 내려가 줘 내가 내려가 줘 내가 내려가 줘 나 궁 있어 아 왕자 나도 미드로 내려가서 미드 용 먹는다 용 먹는다 그냥 어 어 쟤네 뭐다 저 파트 하면 밈 오케이 에이 이렇게 욕 먹었다 이거 위쪽이 바텀 할 거 없어 어 위쪽을 다 털러 갈게 아냐 위쪽을 다 털어놨다고 이거 그냥 아래 미드로 할게 미드 밀고 에프 탑 쪽을 거 같거든 생각도 해 바로 바텀 할게 다시 여기 와드 다 모아드다 나 집 가야 돼 나 와드가 없어 어 여기 누구 있었는데 누구지 모르겠네 미드 간다 미드 간다 조심 이거 미드 뺄 거 한 번만 해 주실 분 저 집 가야 돼 나도 감 네 에코랑 가 있어 4명 있어 5명 있어 미드 탑에 저 가요 미드 탑에 다 있어 이거 싸우도 됨 어 없어 아직 안 왔어 아직 안 왔어 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ㅏ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진짜 싸워 싸우.''''나 사이사어요 아 나чи 걸어 일단 걸기 걸었어 어 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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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저치 갔다 옴 까비 까비 아 III 오늘 아 상더 쓰지 말아야겠다 다 성공 써가지고 온다 에코 왔다 에코 에코도 있다 에코도 있다 나 블룸 없고 타방으로 갈게 누나 바텀 가라 소연 누나 상대에 오세요 미드 밉시다 일단 불러주세요 오빠 이거 저한테 붙어 주시기만 하면 돼요 거기에 상비야 어 다 내려간대 미드 간다 이거 미드 간다 가져 바로 가져야 돼 가고 있긴 있어 설득 있어? 아니 아니 b 근데 살만한 살만한 스킬 다 빠지 우리가 무조건 이길 확인 라칸 라칸 나이스 핑퐁하면서 핑퐁하면서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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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가 아니네 나 왔어 기누 잡힌 안 이거 가지고 여기 왔어 와드 고고? 고고 아 기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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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이거 모델 공식인데 이거 맞아야 되는데 진짜 이거 너무 웃겼어 오우 오래가겠네 여기 에코도 간다 에코도 간다 애코도 간다 엌코토 아 이거 진짜 핏살핑인데 아 이건 내가 던졌어 미안해 이거 뭘렬 수가 안됐다 근데 이즈리가 잘 커서 우리 턴이야 우리 턴 아 너무 사고로 갔다. 나는 여기 있었으면 안 된대. 쭉 빠졌어야 된다고. 저 바로 온. 이거 바로 치는 것 같은데. 록스 여기 있다. 탁 갈게요. 이거 자라실? 이거 자라실? 어 자르자. 가고 있어. 어. 플래시 빠진.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용 1분 30초. 오케이. 이거 미드 피 1이거든요? 이거 같이. 이거 피해져. 용 1분 30초니까 나 이거 탑 한 번 밀게. 벤시만. 어 이거 어떻게 다. 세바 한 번? 아 이거 내 손 랩 차가 너무 난다. 오케이. 돌아가. 빡세네. 막는 게. 잠깐 돈 많은 사람 짓고다 오세요. 나 돈 없음. 오케이. 나 돈 많은. 아니 난 돈 없음. 나 440원 받고. 어 두 짐 두 짐. 저 위에 와드 있음. 에 오케이. 저 여기 볼게요. 빠져야 돼. 빠져야 돼. 너무 안 보여. 일단 미드 밀고. 너무 안 보여. 응. 아까 안 보이면 살짝 빠졌다가. 미드 밀고. 그리고 나 이것도. 왕 내꺼 왕 내꺼. 오케이. 나 레드 놓고 갈게. 오케이. 나 집 갔다가 바로 갈게요. 어 이거 뭐 돼 뭐 돼 뭐 돼. 어. 어디 가자고. 어디 가자고. 근데 쟤. 어디 와든가. 바로 가요. 어 여기. 이거. 카이팅 순서. 일단. 럭스. 자야. 내가 럭스를 물어줄게. 어 이거 자야 윈데. 고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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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거 그냥 쌈 걸어. 보이면 쌈 싸우는 거야. 오케이. 여기 덱이 타고 있을 것 같아. 애들. 럭스 덱이 탈 거야. 이거. 터보려고. 여깄다 여깄다 여깄다. 이거 용차. 용차. 바로 차. 어 오케이. 옮친다. 자야 없음. 이거 미드 한 명 봐. 미드 한 명 봐. 아 미드가 있어. 요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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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뒤에 모델. 뒤에 모델. 뒤에 모델. 뒤에 모델. 나 걸렸어. 오케이. 나이스. 마무리만 해줘요. 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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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우리 모델도 맞아. 아 모델래. 마오카이. 마오카이. 나.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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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우까지 붙였어. 슬로우까지 붙였어. 오케이. 미드. 미드. 바로 미드. 바로 미드. 미드. 아 나 이거 안 썼네. 바로 미드. 그래 미드 밀자 이거. 시간이 너무 안되겠다. 저거 맞았다. 쟤 궁 있을 수도 있어. 어 궁 있어 쟤 궁 있어. 정비하세요 이제 와드만 받고 가겠습니다 정비하세요 정비하세요 정비탐 상대 다이야라서 잘해 애들이 근데 우리 지금 다이아 이고 있는거야 인정 이거만 먹고 갈게 집에 중무돈 좀 맞출테니까 싸우지 마세요 오케이 이제 1,3,1 하는건가요? 블루 먹을게요 이거 한 번만 밀고 와주고 아까 배운거 이거 1차 깎아야되는데 기다려 기다려 이거 걸리지만 않았네 이런거 짜먹자 이지 없어요 근데 이게 4대5 아니야? 이지 없는데 여기 자야도 빠졌어 자야도 없대 이거 뒤에 럭스 자야 잘랐어요 아 잘못했다 나이스 이 정도면 됐어 나이스 럭스 잘랐다 나이스 바론 갑시다 잠깐 나 좀 멀거든 그냥 탑타워 우셔 탑타워? 탑타워 가자 탑타워 탑타워가 좋겠다 에콘 50이지 올라프 나 못 봤는데 이제 나 가고있어 여기 올라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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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 궁 있어 조심해 빠집시다 정비하고 옵시다 오케이 빠집시다 예예 뭐야 이거 싸워도 될거 같은데? 그냥 싸워도 두털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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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살아? 이거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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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한 명 다 했어요 나이스 다시 들어가도 돼 다시 들어가도 돼 반옥 가자 드럭 드럭 세턴쓰기 이거 럭스라서 우리 이제 턴 다 쓴거 같은데 와드 다 지워 와드 다 지워 와드는 지울 수 있으니까 상대 여기까지 와드했어 여기 와드다 병군씨 여기 와드 좀 지워주세요 와드? 오케이 네 내가 지금 볼게 오케이 오케이 이즈를 나댔구 가서 내 초시계 좀 뽑아올게요 초시계 오케이 이거 자야 바텀이거든요 바르시아 꽉 잡죠 미드 쭉쭉 밉시다 저 바텀 밀게요 바텀 그것만 먹고 올라오세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소윤이가 여기 밀어주면 우리 여기 이렇게 들어가자 같이 알겠다 이거 소윤이랑 템포 맞추셈 이거 트리오 뭉쳐 트리오 뭉쳐 이거 이쪽 들어 오케이 일단 빨가와도 빨가와도 없어 일단 빨가도 없어 근데 용 이제 40초 어 용 40초 아 그래 용 준비하자 그럼 아아 아아 맛있어 나 이거 먹고 모렐로 띄우고 싸우면 좋을 것 같아 모렐로 띄우고 싸우면 좋을 것 같아 모렐로 띄우고 싸우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IR 풀껴 아니아니 소윤아 이거 너 텔 있지 어 나 텔 있어 그럼 우리 여기 잘 안줘도 돼 모렐로 띄우고 돼 안줘도 돼 모렐로 띄워볼게 모렐로 띄워볼게 모렐로 띄워볼게 오케이 기다릴게 일단 소윤님 살아나고 뭐하자 일단 미드 밀면서 오케이 나 이 브리핑을 기다려줘 오케이 오케이 미드 밀면서 모렐카이어 궁썼어? 모렐카이저 궁썼어? 궁썼어 모렐카이저? 브리핑 해줘 모렐카이저 궁썼어? 궁 안썼어 궁도 안썼어 대관념 더 텔러스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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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자 이거 싸워야 돼 우리 4형이라서 이거 무조건 해야돼 이거 어 모렐 나 텔 있어 나 텔러스 해 텔러스 해 나 러스 물고 있다 나 러스 물고 있다 나 러스 계속 문다 이거 모델 노궁이요 모델 노궁이요 뒤에 모델 가요 모델이 아이애 어떻게 됐어 여기 이쯤에 모델 이쯤에 모델 그냥 바론가자 무식가구 바로가면 안 돼 무식가구 바로 난 방해만 세메카이지만 방어 잡았나? 어 나 가야되나? 어 아이스 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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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론기 바론기 이즈렬이 모델한테 살았는게 신기한데 pure 회방지사 어디든 deinem retire 顯示 habrá 소위 내가 누가 쭉 가자! 나 이거 좀 몰아먹을 수 있나? EM 먹어먹어먹어 이거 그럼 난 그냥 미드 바톰 쪽으로 달릴께 오케이 계속 미드 밀고 여기 넘어가면 또 합류합시다 저는 이제 1호 먹습니다 이제 오케이 요런거 요런거 자엘 올라왔다 자엘 아칼리 여기있다 저 없어요 이거 아칼리 근데 한번 올라오면 너무 깊은데? 너무 깊은데? 가도 됨 싸워도 돼 이제 이즈리얼 탈이야 지금 이즈리얼 좀 멀어 이즈리얼 좀 멀어 5대 팟 4톤 밀면서 올라가야 돼요 아 지진이 나이스 좋아 지진이 이거 이거 어? 이겼다 아 1,3,1만 하려고 하면 다 나가버려 아니야 근데 님들 진짜 개좋았어 이거 우리 말린판에서 잘 풀어나가서 이긴거임 발전 장족의 발전 진짜 보는데 확실히 발전했다는게 너무 느껴져요 하 일단 피드백 행수 님이 하시겠네 네 저는 그냥 말로 할게요 어차피 한판이라도 지금 더 연습하는게 중요한거 같으니까 기본적인 틀에서 그것만 주의하면 될거 같아요 특히 백설량님 네 타워 너무 그 강박증있는거 같아 안쳐도 되는건데 너무 급하게 치다가 짤리고 세번인가 두번 넣었거든요 미드에서는 에코 쪽에서 보였는데 타워치로가 에코 보였는데 갑자기 타워치로가 거의 청개구리야 청개구리 아 청개구리인데 그리고 그리고 그런 장면은 두 번 나왔고 그 초반에 그 욕심부린거 욕심부린거 욕심부린다 럭스 킬먹은거 아시죠? 네 그리고 그 기억 제가 말로해서 좀 애매한데 그 제너님이 이제 미드 안 보이 아이들 안보이니까 쌍배님 빼 이런 말 했거든요 네 근데 쌍배님은 알겠어 알겠어 뺄게 이랬는데 상대 상대 칼레몬이 먹고있어 그러면서 뭔가 몸이랑 입이랑 따로 놀아 그게 쌍배님은 예약을 걸어놓은거에요 이거 먹고 알았어 뺄게 이런거 같아요 그럴때는 바로 빠지는게 좋아요 아 알겠습니다 예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거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예예 일단 제가 본거는 그리고 소연님 네 디스코드 DM 한번 보실래요? 아 이거 비공개로 봐야되죠 네네네 잠시만요 DM 안하는데요 아 이제 보낼게요 이거 레퍼드님이 보내신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죠 지금 디코로 올렸습니까 네네네 한번 해보라고 하셔서 디코로 보면 다 나와가지고 이거 DM으로 보냈어요 아 예 아 확실히 이게 실력이 팀게임이란 개념이 되게 잘 잡혔다는게 느껴지는게 지금 제가 맨 처음에 처음 들었을때랑 지금이랑 그 오더 부분에서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쉽게 말하자면은 처음에는 완전 시상총 분위기였잖아요 음 근데 지금은 딱 자기 할말 해주고 어 나 어떻게 할거니까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할거니까 어떻게 하자 이게 딱 너무 그 맞아떨어지고 매끄럽게 잘 운영되는거 같아요 좋아요 그 시상통 분위기가 사라졌다는게 너무 좋아 필요한 말만 딱 듣고 완전 나이세요 완전 나이세요 완전 나이세요 맞아 정말 이제 쓸모있는 말만 해 어어 훗 훗 훗 훗 훗 훗 쌍배님 왜저래 쌍배님 쌍배님 예 이번판 자아가 좀 셌어요 아 그래요 네 조금만 더 줄이시다 예 어디서 제가 자아했죠 빼라는데 안빼고 예전 같았으면 빼라면은 그거 먹던거 내려놓고 헐레벌떡 내발로 도망갔는데 하하하하 아 칼날부리 아 알겠습니다 예전에 예전에 빼라면 내발로 뛰어갔잖아요 아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빼라는데 막 그냥 느긋하게 먹다가 아 뺄게요 뺄게요 이러고 죽은 다음에 아 이렇게 됐잖아요 펭순이 저 아칼리 어땠습니까 아유 제놈님은 다 잘하시죠 하하하 우리 도라에몽 아하하 못하는게 없네 부끄럽네 부끄럽네 상대 다이아 미드였네요 아니 다이아 미드였네요 네 아니 럭스가 잘하더라 3미드가 다이아였어 아 그래요 미드는 어차피 우리도 다이아잖아요 다사는 다이아 취급 안해줍니다 아 아 그럼 플레 취급해드리면 되나요 이제부터 아하 아니 플레인데 왜 팀장을 하고 있죠 아니에요 다이아 취급해드려요 아 그건 우리도 다이아 다이아예요 아 예 아 좋습니다 네 바로 다음판 가죠 아 바로 갑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점점 너무 발전해가는게 보여서 음 여기서 피드백을 더하면 약간 꼬일 것 같아요 아 아 예 알겠습니다 거의 옥심을 내면 뭔가 더 원래 하던 것도 안될 것 같은 네 일단 이게 완벽하게 되면 거기서 좀 더 주입하는 게 낫지 음 그냥 지금 이대로 유지하라 여기서 이제 좀 더 완벽하게 하는 거 여기서 이제 실수를 줄여가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음 괜히 여기서 더 주입하면 헷갈려가지고 아 명언이십니다 그냥 내가 뇌절만 안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그 뇌절하는 거 내가 막아줄까 아 어 말해도 돼 아니 안돼 안돼 아무것도 못하게 할 거야 그러면 둘이 뭐 둘이 뭐 내가 막아줄게 아 나 모르는 거 있어? 행수 코치님 아 아 바로 좀 하십시오 아 뭘 막아 아 내가 막아줄 거야 딱 에? 아 네 행주님 저 오더 되게 많이 늘지 않았어요? 네네네 저 어제 새벽까지 오더 배웠어요 좋아 좋아 침상배님이 막아주신다고? 아니 아니 아까 그 대사가 쌍배님의 대사 아 내가 막아줄게 아 저거는 근데 여기 저거는 끝나고 말할게요 침상배님 네 그 아 그리고 침상배님 아까 자가 피드백하게 했는데 몰려오는 웨이브때 굳이 욕심내지 마세요 그거 아까 아 아 아시죠 그 이제 괜히 걸려갖고 죽은 거 왕먹을라고 네 크게 욕심 안 내실덧 되요 동총님 또 하는 퀵이 뭐가있지 자르반 32세랑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자크 아 자크 자크배 오히려 풀어야되는거 아녜요? 연습이 되니까? 아 저기 트런드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채팅창에 어차피 자크 안하시나? 모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두꺼비 치우면 안될까요? 아 예 아 죄송합니다 아니 왜냐면 목록이 없기 때문에 코치님들이 못 정하시니까 아 예 죄송합니다 지금 치울 수가 없다고 빨리 새벽이 밝았습니다 아 머리와 나갔다 좋습니다 도라에몽 이번엔 뭐 하실거죠? 야 이번에 또 있다고요? 바로 미드 오픈 야 도라에몽 계속 나온다 아 이러면 나도 참을 수 없는데 보여주시죠 다 나와 120개 다 할 수 있대 보니깐 제노님 캐릭 좀 줄여서 하면은 티어 올릴거 같네 여러개 해서 못 올리는거 같아요 님들 님들 나를 잡아주실래요? 나를? 내가 나를 잡아줄게 확실히 제노님 암살 캐릭들 되게 잘하는거 같애 아칼리 몇점 맞으면 몇점입니까? 빙고님 뭐 잡아줄까? 아 뭐야 너 뭐 그 만점 만점 기준이 10점이요 아 그 10점이 프로게이머 기준? 이거 자르반 잡아주세요 쌍배님 10점이 프로게이머라고 하면은 자르반 자르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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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2점이요? 3점이요? 3점이요? 프로게이머 기준이니까 알아서 농담이고 저는 자르반만 합니까 농담이고 다 좀 드릴게요 가자 아니 쌍배님 예 지금 바이했고 트럼들했고 이제 자르반 아니에요? 아 알겠습니다 쌍배님 지금 챔프폭이 너무 넓어요 알겠습니다 저도 뭔가 보여주고 싶은게 있어가지고 가만히 냅두면 액괴처럼 흘러내려서 점점 퍼집니다 폭 이거 단속해야되요 이거 문제 있습니다 그 원딜 체력자 극복 체력자 극복이랑 예 원딜 원딜 그 침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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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고 보통 승전보나 과잉성장 찍어요 케이틀리는 어 이거 그거 한번 나오면 멋있을 것 같거든요 자르반 구웅 벽에 나르 구웅 음 어 그 위에 레오나 궁? 그게 레오나 궁? 네 약간 연기하는 식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카시가 W로 못 움직이게 하고 아 약간 입 롤 아 그리고 케이틀리는 그냥 때리기 나 난 시바나는 자신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 너는 너는 제 자신있는게 뭐지 너 분위기 창내는 거 그걸 제일 잘해 인정 그거 하나 일품이 너 태천 떨어트리는 거 인정합니다 히즈의 전용 명의의 소방관인가 그거잖아 둘이 너무 알콩달콩이야 내가 봤을 때는 아니요 둘이 대회 끝나고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찌익 어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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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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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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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돼 이거 봐야돼 어 이즈 올라간다 저 가요 저 가요 오케이 오케이 다 간다 아니 왜 다들 안 왔어 이거 빨리 왔어야지 맵 좀 봐 그니까 갈 상황이 아니었어 나 여기 있었어 떠드는라 안 온 거였잖아 정글러가 왜 거기 있어 혼나야돼 정글러가 제일 겁이 많아 혼나야되는거임 범위 많은게 아니고 실력이 없어가지고 그 판단이 안 돼서 야 이거를 그거 해주네 옹호해주네 또 하하하하 전 전 너무 감사합니다 고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하하하 실력이기 때문에 아 그럼 이번판 또 황소고집 한번 볼게요 황소고집 한번 볼게요 아 내가 앞장섬 내가 앞장섬 오오 나 이거 미드갱 찌릅니다 오케이 와도 됨 피좀 빼야겠다 뭐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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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 이거 피탄 이거 질리언 풀큐했으면 잡았음 간다 풀큐할걸 까비 거래 거래 오오 내 몸이 뜨거워 쟤 1랩 때 저걸 깨쳐서 나 이거 폭탄 당배한게 아니라서 뭐야 오빠 왜 점화 없어요 아까 쓴 언제 모자카이즈랑 싸울 때 아 왜 오마이갓 우리도 1랩 물어 안돼 자 먹어주고 물었으면 저 노인네 허리 꺾였는데 까비 자르반 3랩 이거 탑 미드 어디 한번 가줄까요 미드 역갱 맞으는게 낫 아 오케이 난 미드 갱 와 울깍이라고 탔는데 이거 탑인가? 탑인가 보다 나 가고 있어 나 가고 있어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탑 없네 나 이거 개하고 아래 거 먹습니다 개하고 먹어주고 오네카이저 노플 여기다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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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벌려줄게 이거 물어도 제가 다이애나 다이애나나 다이애나 아래 오금 오금 바텀 갈래 한번 이거 다이애나도 바로 오고있어 이거 다이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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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2를 맞췄어야 됐네 지금 못 가게 해 지금 못 가게 해 스킬이 너무 안 맞았다 나이스 나 이거 저기 정밀 나 턴다 갔다 갈게 오케이 나 이제 빠질게 더 많이 해야겠다 도망 내꺼 오케이 아니다 한 번 한 개 더 먹자 기분이 나게 더 먹어야겠다 이거 줄리언 노스팬 아 어 쟤네 조합이 좋아서 충분히 좀 됐다 어 죽어 바텀 그 원 딜이 안 보여 이거 진리언 놀아주세요 오빠 오케이 아 이거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아 이거 혹시 제너님 미드갱 한 번 더 가도 되나요? 네 네 와도 됩니다 프랑스기 때문에 네 미드갱 한 번 더 갑니다 네 나이스 일단 내가 가고있어 가고있게 역갱 한 번 데뷔해줄게 백전량도 쳤다 진짜 우와 바텀 백업점 가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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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금 노콜이야 이거? 다 가오면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스턴 스턴 한 번 되나요? 스턴 4초 3초 2초 미즈 노플 1초 오금만 잡아 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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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금만 잡아 내가 먹었네? 죄송 밀어 버리기 나이스 은힝 이거 안되겠는데 다 밀어야 되 저거 다이브해도 돼 제ее 아무것도 없어 나도 다이브가 내려가 schneller 가 여기 있다 지칼로 가고있어 나 이거 혹 제거해줄게 종량제거 이거 미드갈수있어 다르만갑니다 미드 아 와드있다 미드커버한번만 바로완취 바로완취 됐습니다 정글에 안보이네 이거 안먹을게 이거 하나만 먹게 이거 와면 될꺼 6랩 찍었다 원숭이 어디갔지 이거 다이아나 사라졌어 탑으로 올라갔어 누나 재현이 핫라인 먹고 불러오면 돼 바로감 다이아나 계속 미야 다이아나 이거 상대 모델테리있음 소연아 모델 나랑 같이 둘꺼 소연님 피 받으면 나 이거 전령 갈게 전령 갈게 와드갈수 가고있어 가도야돼 나 와드 바꿔올게 와드만 여기 블루있다 상대 노고 갈사람이 없어요 사라니 이거 진리언 거기서 대게 타다가 진리언 나오면 진리언 몰아봐요 이거 다이아나 내려간다 다이아나 미드 다이아나 미드 오우 미친 힐승 힐은 멸초야 다이아나 지금 로밍판 바텀으로 내려갈 듯 다이아나 미드 다이아나 미드 이거 내가 탑에 바로 풀어줄게요 조연님 나 군도있음 오케이 오케이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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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텀 내려간다 빼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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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빠 한대만 나이스 빼 빼 빼 이제 빼 이제 빼 다 내려간다 다 내려간다 나 삐고 갈래? 아 50인데 안되겠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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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탑으로 안내했어 이거 잡아줘 잡아줘 난 9으로 죽을줄 알았는데 안죽네 나이스 와 상대는 개머리 아 저만만 쓰고 빠지겠대 가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이거 여기 털러간다 털고 딱 집에 가야겠다 올라간다 다이아나 오케이 나 미드 한번 찌르고 감 네 궁은 없음 룩먹나? 룩먹는거 같은데? 질리언 무빙이 아래로 내려가는데 줌? 여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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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오나드 페이크 조심 여기와들 여기와들 욕먹었네 욕먹었네 어우 더 웃었네 세상에 제발 내 칼날 물 건들지마 오케오케 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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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텀이야 이거 갈수있다 나 병건 나 기다려 병건님 말해줘야되요 이런거 간다고 말해주세요 이거 이거 없애고 같이 나 궁은 이거 지우고 오케이 이거 지우고 내가 뒤에서 계속 봐줄게요 나 텔 32 봐줄게 계속 봐줄게 계속 봐줄게 오케 이거 봤던 비게이브 안될거같아 오공 한 번 올거같은데 오텔 안보임 오케 오 내 텔 있어? 모델 텔 나랑 같이 돌아 35초 저 영감 이제 궁있네 여기가 봐줄게요 오케 왜 모델 안보이냐 자 텔 있어 텔 있어 바텀 어 위트 비전 빠졌어요 어디갔지 어 모델 이거 올라간다 수심 누구야? 네 그럼 내 이거 안쪽에 시야먹자 어 당연하다 어 여기 타 오공타고 오공타 나 뒤로가 반응자 반응자 이거 반응에 나오자 반응에 나오자 고고고 싸워 싸워 아니 넘어가는거 보자 보자 이거 풀 있나? 여기까지 보자 여기 시야먹자 고고 시야먹고 오공 위에 있어 어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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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 미드 오케 미드 역갱 한번 칩시다 진련 안보여요 내가 돌릴게 내가 돌릴게 아 여기 아 나 내려갈게 그냥 오케이 바텀 너무 힘들어 저 역갱 보고있어요 계속 제노님 저 역갱 계속 보고있어 이거 나 도와주러와봐 아 어 역갱 보고있어 내가 역갱 보고있어 진련 궁 있어요 이거 어 어 전멸 다 빠짐 어 이거 초식에 빠졌다 초식에 빠짐 전멸 빠짐 오공 밑으로 내려간다 오공 밑으로 내려간다 오공 밑으로 내려간다 오공 여기 오공 여기 오공 여기 오공 여기 오공 여기 다이야나 갈래요? 얘 다이야나 풀린다 네 가도래요 가도래 와드래요 네 아 늦었다 아 다이야나 예 나 이거 먹고 이제 여기 봅니다 일단 나 가고 있어 나한테 나 가고 있어 어 너무 센데? 어 나이스 밀어주세요 밀어주세요 바텀이 안보이네? 집갔나? 바텀 집탐임 쟤네도 나이스 좋았다 그래도 바텀 플래시 다 없으니까 2명 다 초시계도 없고 확인하세요 딜리온 궁만 신경 쓰면 될 근데 오빠 이거 바텀 2대2 그냥 걸어도 그냥 이겨요 우리가 지금 나 바텀으로 가면 이제 시합 볼게 없어가지고 다이애나 점화랑 점을 다 쓴 다이애나 이거 드릴게요 왕 내꺼 왕 내꺼 왕 내꺼 빨리 평타를 외쳐 오빠가 스킬 썼으면 됐잖아요 아 아 아 야 이거 이제 용 1분이니까 정글 아직도 못 잡아 나 텔 있어 텔 있어 용 나옴 준비하세 오케이 나으르 텔 있음 네 저 텔 있고 모델카이저도 텔 있어 나이에나 안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정글로 옵니다 다이애나 우리 아무것도 안하면 돼 지금 나 내려간거 같아 나 어차피 텔 있어 나 이거 동기라서 저 이제 한타되거든요 제느님 저 한타되요 다이애나 보이면 다이애나가 바로 들어와서 나 탈해야 돼 우리 죽음의 트라이앵글 했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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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욕먹자 우리 갑시다 왕 내꺼 올라갑니다 오빠는 그 절에다한테 붙어주세요 붙어갈게요 네 여기 다이애나 바로 투자 바로 투자 지도 가르드 틀도 있잖아요 없어 여기 와중 나 버튼 계속 미는중이라 걔네 못갈거야 왜 나이스 다이애나 다이애나 다리를 한번 자를까요? 기다려 50 밑으로 내려갈수도 괜찮지 내가 역개가 봐줄게 나 텔 있어요 텔 있어요 이거 내가 제거하고 갈게요 제거하고 여기 와더 맞고 오빠 이거 들어와요? 들어올텐데 으악! 어 왜 안돼? 나 깠어 나 깠어 이거 다 탈페 다 잡았다 잡았다 아 오늘 스킬 너무 안맞는데? 누나 이거 미드 막을 수 있나 이거? 나 전역 먹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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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와더 맞고 올게 여기 다 털어 여기 미드 가자 미드 큐 안가 나 바텀 갈게요 와더 옴더 올리고 여기에 하나 있어진대 와더 상대 와더 오케이 제가 가서 볼게요 이걸로 이걸로 없어 지워졌어 와더 와더 없어졌어 지워졌는갑다 바텀은 완전 매팩인데? 미드 그냥 쭉 밀면 될거 같은데? 탑 터지고 아래 터지고 해가지고 아 근데 나 텔이 없어요 참고하셈 다이애나 강제 이니시스 아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여기 시야만 잡아주면 돼요 트리오가 오케이 미드 미드 빼고 미드 미드 빼고 이거 2대2 한번 해볼래요 쟤넨님? 네 고고 네 고고 나 딱 골 빠게 나도 감 나도 감 네네네 어 탑 둘 다 테릿대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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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2명이였어 5봉이랑 모델 나 이거 털게 3명이 죽었어요 다이애나 한번 누릅시다 어 다이애나 풀었다 안 돼 가줄게 가줄게 아 빼빼 이제 빼빼 안 갈게 어 5봉 괜찮아 있잖아 어 2대3 오케이 먹었어 3대2다 3대2 3대3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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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뒤에 다이애나 뒤에 다이애나 뒤에 다이애나 뒤에 다이애나 뒤에 다이애나 다이애나 나이스 나이스 아 파이팅 좋은데요? 상대님 아 좋은데요? 아니 뭐야 왜 이렇게 잘해요? 느낌 있는데요 아 왜 이렇게 잘하지 너무 매콤한거 아니에요 지금? 와 상대님 빨리 키보드 한번 해 아 상대님 상대님 나오십쇼 이제 상대님 상대님 예예 아 걸린거 같은데 상대님 알겠습니다 네 걸린거 같네요 이제 아 너무 잘해 아니 진짜 검은 태양 아래 응 무냐고 와 와 무냐고 1대3 무냐고 오오 아 그래도 두개 땄다 잘했어요 잘했어 와 래퍼는 이거 개센데요 칼날비 나르 사기인데? 내가 지금 코칭 받으면서 하는데 이거 개성인거같은 아 그런 룸같을거 많아봤는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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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경신인가 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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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신 맞는거 같아 자기소개는 하지 마세요 그냥 아 죄송합니다 하고 넘어가세요 네 아 아 아 나 이거 못고치나봐 왜요 그냥 아니면은 누나 컴퓨터 앞에다가 메모장을 써놔 그걸로 봤으면 완치됐겠죠 그전에 아 아 안돼 그 캐릭터성 부여에 좋습니다 그게 잠깐만 쟤 내 라이벌이잖아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아 뭔 소리인가 했네 아 해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이거 불러남아있습니다 계속 불러볼께요 네 내가 제왕리쉬하면 해줄게 제왕리쉬 아 떨어져있는데 요정돈 괜찮겠쥬 드론이 지켜줄게요 어 어 됐다 캐틸 옆에 딱 붙어있어요 예 룡생김 여기 왔던 여기 왔던 여기 시합없어 여기 시합없어 여기 시합없어 여기 시합없어 아니 거기 시합없어 아니 거기 시합없어 탑이니까 그냥 미드밀어 그냥 미드밀어 생강고 미드밀어 걸어도 돼 걸어도 돼요 이렇게 противğim 너무 지루chodzi말고 지금 다 오고있어요 어 오메 흉 흉 바로 바로 먹죠 바로 먹고 빨리 치워야되 그냥 네 근데 이거 모델카이저 스펠이트 자 오면 먹을게요 이거 왜 왜 왜 싸우면 안 돼 우리 약간 위험하게나봐 모델카이더 셀서 몰라가지고 4대55한타는 웬만하면 하지말죠 아 근데 모델카이더 템이 좀 이상해 뭐야 이거 그거 걸? 내쇼 이빨 내쇼 이빨 네 벨트 가는건 처음 오네 나 텔 온 니 들어갑니다 벡츠네이션은 처음 봐 오케이 그러면 똑같이 여기서 밀고 여기서 밀고 하면 우리는 다시 오고 정글은 정글 먹고 뭐 이렇게 되면 되겠다 음 나도 많이 안 돌아가고 맨 그만해 레드 레드 내가 이거 레드 벗고 미드 한번 갈게요 네 어 탑에 2명 백업 3명 나 감사나? 나 감사나? 나 버틸 수 있어 응 나 갈게 나 갈게 그때 sof yeter 제네 나 나 믿을게 난 믿을게 오케이 나이스 나 믿을 밀었어 믿을 밀었어 예 바로 가자 바로 가자 오, 제가 되게 튼튼하다. 가고힛. 가고힛 로봇팀? 내가 여기서 털릴게. 어머, 나 준비 와졌네. 가고힛이 노방팀 기준에 18레벨 피가 6천이 나온다고요? 개사기네.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거 어떡할래. 걸레, 걸레 안 걸레요. 걸어도 돼, 걸어도 돼. 이거 그냥 바로 먹어, 바로 먹어. 이거 정말 쓸거야. 세트 빼준비. 됐다, 됐다. 질까, 질까, 질까. 질까기. 롤방 2배. 어, 그거 싸워? 아, 나이스, 나이스. 쌍뱅이 말해줘야 돼요, 들어갈 때. 쌍뱅도 스판이야. 이거, 저 그냥 바텀 돌까요? 미드 갈까요? 아니야, 이거 탑 가나? 나 계속 탑 가나? 아냐, 바텀하고 차라리 미드가 탑 가서. 나 그러면 그냥 계속 모델카이즈 따라다닐게. 여기가 시야가 밝혀져서 미드가 탑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나 탑 갈게요. 뭐예요? 할아버지? 50하고 할아버지? 저, 잘 맞습니다. 이거 트리오 부트샘 이제. 전 탑. 어, 저기. 나 잠깐 여기 이거만 바꿔. 어, 저기 가주자. 빼고 가주자. 여기 빼고. 오케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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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있다. 가고 있다. 가고 있다. 가고 있다. 라인아, 탑이야. 지금 가고 있어. 올라왔어. 나이스, 고현이. 우와, 고현이. 아, 개최라, 나루. 이거 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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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눈에. 밭니다. 다 탑으로 갑시다. 어. 예. 이게 진짜 나로 토 나온다. 탑미아. 밀고, 나 이제 밭니다. 이거 밀고 뺄거임. 예. 탑미아예요. 집. 이거, 카싀만 조심하고. 그냥 빨라, 빨라. 집어가자. 카싀집. 다 왔을 것 같은데, 탑으로. 셀타 줄까? 아니 아니 뭐야 이기네 나이스 안 오네 왜 안 오지 오 좋아 요거 50초 이거 내가 여기 라인 넣어줄게니까 여기 먹어요 오케이 원딜만 무제 밀고 나머지가 아래 이거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돌립니다 빠가와드 돌려도 없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여기 아예 와드 없어 아예 와드 없고 그냥 바로 치면 되겠다 오케이 여기도 와드 없고 이거 내가 먹을게 표시할게 지금 나 2대1 가능해 오케이 야 와드가 뭐지 나 다시 미드 갈게 여기 자리 내주지마 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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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처라고 지금? 용처라고 지금? 소연아 합류해 나 합류하는 중 나한테 지금 메가 나루가 아니다 이거 용 나루 같이 치자 오면은 바로 물어버립니다 이거 다이애나 잘 봐야된다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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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리얼 탑이야 이즈리얼 탑이야 가 들어가 다시 용 이거 소연이 바텀 가고 나머지 미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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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우리 세명 계속 붙어다이자 어 이거 핫라임이고 이제 여기 여기 시야 먹으러 가야되죠 오케이 정글 털고 조풍 없습니다 뭐야 내가 디스 계속 봐주고 있어 봐주고 있어 응 이거 바텀에 사람 빠질 때까지 기다리자 오케이 내가 이거 개가고 먹으러 간다 바텀에 한 명 이거 파시가 여기로 해줘야되는데 바텀에 둘 둘 바텀에 셋 이거 버티거든 충분히 와드 없어? 누나 와드 없어? 아니야 아니야 저거 가지지 말고 가주지마? 믿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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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어다 죽어 어이구야 다 터맨 내겠어 다 터맨 내겠어 이거 어떻게 해야돼 나 오그로 끌게 어디로 맞아 나이스 믿음이라 봐 어 왜 엄마 아 알았어 알았어 나 방송 잠깐만 좀 이따 좋아 나 뒤에 가고 있다 뒤에 가고 있다 아 엄마 잠깐만 나 방수한거 있어 아 조금만 있다가 내가 끝나면 말할게 까비 이거 이거 너무 오바했다 빠져야될 것 같은데 이거 왜 캡틀 왔어야 되는데 아 아 나 죽네 아 그래도 나 믿음 밀고 있어 나 살았다 오케이 오케이 믿음 밀으면 돼 내가 같이 밀어줄게 어 나이스 least 아 아 아 엑제기 밀었어 우리 바로 가자 바로 네 바로 믿음 하자 흠 흠흠 오아 저 이즈리아 플래식가 빠졌나 방금 빠진것 같은데 나 이거 좀 먹으면서 갈게요 오케이 이거 지금 백업이 안 되는데 나를 빠져야겠는데 나 올라오고 있어 이거 우리팀 다 테일 없으니까 그냥 다 뭉치쌤 이번에 미드만 쭉 밀고 여기까지만 밀고 발원으로 들어갑시다 응 발원 가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오케이 여기 정글 다 안 오면 나 미드 한 거 밀게요 바텀 한 번 가 누나 그게 바로 나다 아니 저 나라가 와야 돼 내가 갈게 그럼 다시 밀어와 아니 지금 뭉쳐야 된다니까 고고고고고고 나를 없음 시야 좀 봐주세요 네 여기 시야 다 지울게요 야 얘네 이니스 걸려고 갖고 온다 지금 나를 없음 4대5임 이거 갈렸을 때 이거 이런 거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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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없어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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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좋아 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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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다 저거 오공 갇혔어 오공 갇혔어 오공 갇혔어 오케이 확인 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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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그대로 미드 아 나이스 그대로 미드 가도 돼 가도 돼 미드 겉대 나이크 나이스 나타 포기한 것 같은데 끝났어 끝났어 네 끌네 통보 지지 그 나를 어때요 체감 저 일단은 저기 래퍼주님한테 혼나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럼 한번 혼나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 뭐지 그냥 이 판도 좀 간단하게만 할게요 그 다 좋았고 케이틀린 그거 거의 세판 연속으로 나왔잖아요 그 문제 뭔지 알죠 그것만 좀 생각해 주시고 자 잠깐만 그림판을 하나 킬게요 그림판이요? 네 그 뭐 간단하게 설명드릴 게 있어서 됐다 네 디스코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 보고 있습니다 그 어느 장면이냐면은 제가 앞서 설명드리면은 그 우리 미드 억제기 밀려고 지금 네명 뭉쳐있고 나를 다이브해서 죽었을 때 아 나를 1대4해서 죽었을 때 그리고 카시오페을 타고 레오나 갔다가 다 죽은 거 기억하시죠? 네 그 거의 마지막 쯤에 네 반보병건 뭐지? 그래서 이렇게 라인이 세 군데가 있잖아요 네 이때 탑은 레이브가 좋았어요 네 그래서 미드는 이 네명에서 이렇게 네명에서 이렇게 전진하는 상황이었고 나르도 같이 전진하는 상황이에요 네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적팀을 분산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나르가 안전하게 밀 수 있을까요 네 네 이제 우리 네명이 가면은 상대도 이제 맞춰서 배치를 하겠죠 네 이때 나르의 역할은 뭐냐면은 이 네명이 빠지는지 안빠지는지만 확인해주면 돼요 얘네 이 본대가 몇 명 있어? 몇 명 있어? 체크해주고 나르는 여기 애들 눈치를 보면서 밀면 돼요 더 그래서 얘네가 빠졌다 그럼 뒤로 살짝 후진 그러면 본대 본진 본대 전진 이러면 또 애들이 가겠죠? 이리로 네 그럼 다시 전진 이렇게 이렇게 이 본대가 이렇게 앞으로 밀어줘야지 나르가 편해진다 백업을 봐주는 게 아니라 가주는 게 아니라 이 본대가 좀 어그로를 끌어줘야지 나르가 힘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아 이럴때는 이제 이너스 체크 눈치 싸움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게 부대 버전의 그 원딜이 하는 그 카이팅 거리 잭이네요 어 어 네 그런거죠 서로만 이렇게 거리 조절 계속 하면서 나만치 눈치 싸움 하면서 이눈스 체크해주고 꼭 제일 중요한 거 이눈스 체크 이눈스 체크하면서 시야는 어 이 사이를 먹거나 이 사이를 먹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겠죠 아 근데 이 사이 먹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면서 만약에 이쪽 시야를 먹고 싶어요 네 이쪽 위에 시야 네 이쪽 시야 먹고 싶으면 나를 잠깐 빠져있어 우리 여기 시야 먹을 거야 하고 시야 작업해놓고 다시 뭉친 다음에 오케이 우리 왔어 본대 밀게 너도 같이 밀어 눈치 보면서 하자 다시 이렇게 하고 이제 바로 이 떴어요 저 잠깐 화장실부터 포드로 보고 있을게요 네 이 떼면은 우리 발원으로 회전할 거야 나르 한 칸 땡겨줘 이러면은 우리 그때 저번에 했던 거 우리 발원 빠지고 나르 위로 한 칸 땡기고 이러면 텔도 아끼고 나르가 여기를 애들이 이렇게 블루 애들이 상대가 올 수 있는 거를 나르가 저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다가 아니면 바로 같이 때려도 되는 거고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푸쉬를 많이 하다보면 2차까지 오면 2차 3차까지 오면 합류가 훨씬 빨라지니까 나르가 이렇게 잘 크면은 그냥 같이 보조만 해주면 그냥 무조건 잡아먹는 거네요 네 그래서 얻어가야 될 거는 이렇게 눈치 싸움 이노스 체크 눈치 싸움 나르도 사이드나 본대 콜이 되게 중요해요 음 사베님 예 예 기억에서 지우십시오 아 예 알겠습니다 애초에 좀 안 돕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듣고 까먹어야죠 아니 제가 머리가 아니 제가 머리가 안좋아가지고 들었는데 까먹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찜창맨님 따라가니지 괜찮다네요 예예 이 개념만 알고 하면은 운영할 때 되게 안정감 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사이드도 편해지고 음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는 저녁 식사시간이 되어서 어머니가 저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건 무조건 참여하세요 네 네 네 가세요 그냥 어머니한테 안 먹은다고 하면 되지 않나 상빈씨 어머니께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려주셨는데 어떻게 컴퓨터 게임한다고 갑니까 아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빈 원딜은 따요니님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네요 아니 여기 진짜 해봐요 아니 근데 따요니님이 안하지 바로 전날에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 네 다프트 오면 근데 좀 잘하실까? 한데 원딜 자리는 뭐 코치님이나 뭐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아니 근데 따요니님 진짜 잘해줬어 아니 진짜 잘해줬다니까 첫날에 비해서 음 그럼 제가 구계정으로 들어갈까요? 네 좋습니다 아 근데 그 저 근데 코치님 좀 조절 못하시던데 약간 좀 피만 한번 보니까 완전 눈 뒤집어지시는데 아니 근데 저 원딜 제가 못해요 백설랑님이 더 잘해요 그건 아닙니다 진짜 아까 봤자 여러분들이 안 보셨겠지만 알아서 그냥 질령 그냥 다 패더니 죽였어요 전 스킬 하나도 안 맞췄는데 아니 쌍배님 네 신창배님이 쌍배님 쥐 다 까주느라 맨날 올라갈때 저 혼자서 2대1 버티는거 압니까? 그니까 근데 식사 안 하세요? 네 아 예 가야죠 어머니께서 밥상 차려주시면 빨리 가야죠 저거 거짓말 아니겠지 어머니께서 밥상을 차려주실때 엄마 딱 먹을때만 딱 가면 안돼요 차려주고 계실때 대기를 해야지 다 됐어? 다 됐다고? 빨리 가세요 엄마 대답 좀 크게 해줄 수 있어? 뭐 엄마한테 대답을 대답 크게 해줄 수 있어? 얼른 가 가서 그 하는거 앉아있어야지 딱 끝나면 먹을준이 되면 쏙 오면 어떻게 해 가있어야지 가있어 빨리 일단은 저 부계정 예 용 1분전에 그 모이듯이 모여있어야지 용 생기면 바로 갈라고 이거 니네임 디스코드에 적었거든요? 예 일단 저는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언제까지 컴퓨터 할거니 쥐는 나보다 컴퓨터 존나 맨날 맨날 하면서 쥐는 잠자는 시간 보고 맨날 컴퓨터 아파하는데 뭐해 도대체 한달 뒤에 알고 사귄다고 한다? 저 올라와 봐 육수만 형이 다 앞에서 후후후후후 거리고서 땀을 입고 한달 뒤에 저기 사귀어 내가 봤을 땐 그래 육수만이야 육수만이야 쟤님 쟤 왜 얼굴에 천삼겹선 맞았니 뭐? 아니 아니 빨리 밥 드시러 가십시오 예 밥 먹으러 가 아무 말 해도 안 했어 예 재밌나 빨리 밥 드시러 밥 드시러 가세요 재밌나 저 디스코드에 아이디 적었거든요 네 네 저 밥 먹고 계십니다 네 들어왔어 밥 먹으면서 핸드폰으로 볼게요 그거 하지마 근데 나 정말 이해 안 가는게 있어 그냥 밥을 밥만 먹을 땐 밥을 먹어 응 어 밥만 먹어 어 알았어 어 파호우맨 네 저에요 닉네임이 파호우맨이에요? 네 코치님 파호우에요? 네? 아니요 근데 왜 파호우우맨? 아 친구 닉네임인데 뺏은 개념이어서 아 친구분이 아 아 그 인터넷 막 그 글 올라오는 것 중에 막 남의 얘기인 것처럼 자기 얘기 쓰는 거 뭐 그런거 아니죠? 아니 꼭 이럴땐 친구래 아니에요 아니에요 핵슬랭 방송 크러기만 줄게요 핸드폰 수고하십니다 레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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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 아 아 그 뭐야 가마 어 어 뭐야 파티방 사이에 랭크티어가 너무 차이가 크다는데요? 어 누구 승급했나? 내가 돌아왔어요 어 뭐야 나 방금 골드로 승급했는데 아냐아냐아냐 맨 왼쪽에 누구야? 저분인가? 저 코치님입니다 코치님 제가 한번 나가볼게요 아니야 나 나가볼게 내가 나가볼게 어떻게 됐어? 돌아가요 이건 네 아 나 나가 승급해버렸네 골드로 아 골드면은 못하나? 잠깐만 나 그냥 나 나 부캐있어 저 갑번데 왜 안되지? 우리가 너무 높았나? 아닌데 내가 브론즈라서 그런거 내가 내가 브론즈라서 그런거 저도 이거 자유랭크 브론즈에요 아 상대 상대는 진짜 제한인데요? 큰일만네 이거 선생님이 브론즈면은 근데 이거 배치를 안본거라 부계정에게 아 어 그럼 누가 할사람 없나? 진짜 파워포트 물어보면 안되나? 근데 그쪽도 연습하는거 아니에요? 아 연습하고 있어요 연습하시겠죠 괜찮나? 데리고있으면 좋지 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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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누구 부르려구요? 만약에 여기다 갈 수 있구나 어 다 나왔다 어 되나?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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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기기 근데 이게 그 서령님은 어디갔어요? 아 방금 반복으로 간다했잖아 저는 또 뭐해 진짜 팀장이란사람이 그만 그만 좀 꼭 줘 저는 화장실같아 갈수도있지 화장실 좀 차려요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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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봤다고 하셔 아니 미안해요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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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난 말 화장실 화장실 ặ tecn 화장실 화장실 킬러스 안해봤다 노틸 가시죠 그럼 노틸 노틸 했나? 안했어요 가모모벳 이 선택을 후회하게 될거다 저는 딱 요정도 한 이렇게 다섯개 도라이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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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칸짜오 한번도 못봤는데? 사일러스 한번 가겠습니다 어어 매콤하네요 칸짜오 통짜오급? 아 칸짜오 좀 빡세 진짜 통짜오가 진짜 매서운데 진짜 갱만 다니셔가지고 약간 매서울 수 있어 나 이거 사일러스로 바뀌었어 사일러스 한번 해볼라고요 캠슨이 저거 뭐 시켰죠 파이이요 저는 뭐에요? 오웅이요 오웅할까요? 사일러스 한번 하나 했네요 그거 아무나 해도 돼요 나 시바나 할게요 해보자 시바나 장막에 막혀서 별로 안죽겠다 파이해야지 아 뭐야 cao 흐흐흐흫 가이가 좀 바뀌었네요 상빈님 가이 이세계로 갔는가 보 같은 가이긴하네 죽고 죽고 이세계로 갔어 리트쇼를 여기서 하시네 저까지 속이셨네 저도 속았습니다 그럼 예 시바나 한번 파야 됩니다 어느정도로 심각한지 5대 카이저 진짜 많이 나온다고 연습 많이 되네요 음 그럴게요 모두가 좀 좋아하고 킥이 어디서 상대 요즘 진짜 사기 야수 미드다 무시합니다 일수도 있잖아요 야수오 미드 루시안 미드고 야수오 바텀이면 어떡해요 아 야수오 원딜 아유 다치네 뭐하지 제가 아까 정해진거 합니다 저는 아 시바나 해야지 야 이게 백설냥님 없으니까 이게 손 벽이 마주쳐야 되는데 이게 안 맞으신데 이렇게 조용해 이렇게 조용해요 아 맞아 이거 좀 조용하네 그분 없으니까 그러니까 쌍배님이 없어도 백설냥님이 있고 이렇게 조용할텐데 참 이 두분은 아 제발 무슨 박치게 하듯이 아 진짜 저 부탁드릴게요 아 제가 저 메일 테러 받습니다 그거 아니면 마음에 담당을 꾸시나요 이 선택을 후회하게 될 거다 뭐라구요 메일 테러 아니면 마음에 들어요 상빈님 상빈님 아 백설냥님 아 백설냥님 아 백설냥님 바이아만 하시죠 알겠습니다 바이아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원딜은 지금 코치님입니다 아 백설냥님은 짝이 있어 우결을 그렇게 하지마 짝이 있어 이미 진짜 눈물을 머금고 그죠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짝이 있기 때문에 짝사랑? 아 뭐야 이거 아 방금 참날뻔이다 큰일날뻔어 벨코즈 와 드라이모 아 드라이모 이제 벨코즈까지 네 오랜만에 하네요 이거 내가 봤을 때 그냥 눈 갖고 아무거나 고르는 거 같아 벨코즈 옛날 생각나네 근데 이거 한때 유명했잖아요 아 인코즈 말하는 거예요? 옛날 생각나네 아 끔찍했습니다 진짜 하하하하 저 뭐해요 오공? 예 오공 한번 하죠 해보자 해보자 예 미드를 약간 도라이봉이니까 됐고 예 바이 하시죠 이거 그냥 다 같이 들어가는 거 한번 해보죠 네 예 예 예 어 그냥 그거 찍죠 우리 생명의상 말고 노틀박스 예 그거 보강 조호박 강사 네 이거 마법적 학력은 하나 넣으면 좋죠 방어방어보다 아뇨 넣을 필요없어요 이건 왜냐면은 미드 정글 원딜 서포터가 다 AD가 되기 때문에 아 예 물론 소시님 백셀랑이 백셀랑이 비교하면 해주시죠 아 가능합니다 아 지금 화장실 갔다 오셔야됩니다 미드에서 아 네? 지금 화장실 갔다 오셔야됩니다 하하 그만해 하하 눈치를 줘요 그 생리현상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그거 말고 타워에 그 꼬라박는 것 좀 한 번씩 보여주세요 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지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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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하하하하 여러분 그만합시다 그만하죠 그만해 우로고 자르반 이거 뭐야 이거 어 아이디 개특이하네 이거 카이사 룬 딴 거 들어야 되는데 차마 등장 하하하하 이 지학 하지마 까 지학 지학 지sei 지학 지학 진학 시구 지학 지학 생각 ciendo 즈 DAVID ege 아 50이요? 네 아 50은 그거 맞아요 시참.. 시참 온 시참 온 아 시참인가요? 전체 채팅 난 꺼놔가지고 몰라 왜 왜 왜 시참이야? 전체 채팅 뭐 한 거 아니야? 그럼 강력한 느낌이 듭니다 왜 전체 채팅하면 다 시참이야? 닉네임에 뭐가 있나? 아까 뭐 말할라 했는데 까먹었네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완벽 빙의 하겠습니다 바타에서 타워 이거 바위고 혼자서 돌 수 있는데 뭐야 호식점 알파이트 뭔데 어 미드네 뭐야 빅토르타이잖아 빅토르타 안졌나? 정글인 줄 알았네 펜트 가면 가끔씩 가더라구요 가끔씩 가더라구요 어우 나 이거 왕콩이 조심해야겠다 아 너무 좀 섭섭하게 때렸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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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왕렛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좀 섭섭하게 때린 것 같아서 황제리씨 조금 섭섭하게 돼요 카이사가 저거 안 터트려가지고 아아 네 이거 완전 미드만 가겠는데? 아니 아니 이거 땡겨도 되나요? 아니요 안 돼요 바텀 놈미가 어디에 가겠다 이거 제가 스킬을 써갖고 아아 그리고 지금 끌면은 상대 바텀이랑 싸울 때 미니언 뛰고 싸워요 됐다 좋아 나 이거 툰캠 봅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여기 노턴 오케이 뭐야 피톡 피톡 왜이래 피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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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배님 예예 아 죄송합니다 이거 맞다 칼라불이 먹으면 하지마라 아니 포션을 먹어요 포션을 포션 알겠습니다 포션 두개 있잖아요 지금 아 네 이거 시탐이네 네 쌍배님 포션 드세요 예 먹었습니다 바텀 라인 당겨줘요 안 끌게요 네네 이거 미드 밀리고 있어갖고 그냥 위에 객하고 안 먹을게요 네 탑도 좀 밀려요 이거 이건 아니고 먹어야겠다 이거 올 수 있나 저는 못 가줘요 안 쳐야 돼 안 쳐야 돼 민요인이 때리는구나 죄송 죄송 이거 말파이트로 하면 투모네요 취약해서 취약해서 어 이런거 싸워도 되자 저 스킬 썼잖아요 아 스트레스 스킬 쓴 것만 보네 저기 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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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웠어 저거 창뽑기 감사합니다 빅토로 이제 하루종일 겁먹고 살아야 돼 요거 안 닿네 안 닿네 저 개수 한 세개로 다시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감이 다 사라졌어요 그렇지 스트레스도 잘 못하네 아 내가 쳐줘야 되는데 쳐줄 건 안 쳐주고 안 쳐줘야 될 건 치고 아 이거 나 미드갱 갈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 지금 완전 비는 시간 완전 비는 시간 오 오 근데 뒷갔어요 스트레스 스트레스 안 보여요 아쉽게 뒷갔습니다 예 그럼 나 이거 원래 먹고 집에 갈게요 네 여기나 여기 렌즈 포켓 괜찮아요 지금 지금 포켓 괜찮아요 지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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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 없어요 걸렸어 걸릴게 됐다 오케이 오케이 고고 여기도 와대 안 걸린 것 같은데 간다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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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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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고 곧 배고파 내려가긴 해요 좀만 얻어봐요 좀만 얻어봐요 나도 퇴 탈게 어 퇴 탈게 퇴 탈게 탈탈 가가가가가가 다 다갔다 다 다갔다 한입만 들어가고 나이스 죽었어 저는 백설양 누나가 그립네요 아 너 휴을 너무 못 맞췄어요 백설양 누나였으면 양보해줬을텐데 아니죠 아니 백설양님이었으면 지금 다 죽었어 또 시작했는데 이거 해주고 가고 이거 코치대 조절 좀 해야될거 같습니다 안돼 네 죄송합니다 예 백설양님이셨어도 똑같이 했을거에요 맞아요 저 믿습니다 저 미드가 한번 갈게요 저도 미드 미드 와드만 받고 갈게요 없으면 저 간다고 막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데려가야될 어 미드? 쌍맨님 한번? 뭐라구요 쌍맨님 한번 미드 한번? 우리 한번 그립 만들어 오케이 날아갈자 돌리기 돌리기 푸시댴 빅토라 안보여 바텀 안보입니다 바텀 안보여요 갑시다 저 바텀 내려갈게요 이제 아 내려갑시다 내려갑시다 난 내려갑시다 포미야 포미야 여기 시아먹네 포미야 느낌이 약간 옹비리다 핑왕 왕 이거 이제부터 아마 엄청 우민간 했든 뭐야 저거 아파 저 이쑤시개 저 이쑤시개 뽑는거 있지않나? 그죠? 이쑤시개 뽑기 많이 만드는 저 왔어요 얘들 와도 없다 물면 될거 같은데 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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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쉬 스트레쉬 슬로그라운드가 택갔다 나이스 죽이고 어? 싸워 싸워 얘기가 잡으면 안되나? 어 펜티가면 잡아 오케이 바비 나 쿨 나 쿨 나 쿨 나 쿨이야 쿨 이그 바비 아까처럼 여기 온다고 했으면 저처럼 미리 이렇게 나가줘야돼요 아 제 위치가 노트럭스 위치여야돼요 근데 상대방이 제가 앞으로 가면 그거 하는거 아니에요? 그 전에 미리 조금 더 빨리 의심할까봐 그래도 그냥 앞으로 쭉쭉 네네 저 집에 갔다올게요 저 돈 넘어간다 너무 뒤에 있었어 생각해볼까 네 아 이렇게 밀고 있을때 여기 와서 하는거 여기 와서 근데 제가 여기 핑화를 박았어요 네 아깝잖아요 그럼 핑화 안쓰는게 좋죠 일단은 급한거 아니면 절otive 벌코 backed 벨코 Moment 아닙니다 여보세요 불로 먹고갈래요 아니 불로 안먹고 갈래요 불로 먹고갈게요 예 평소에 앞에있어요 회심 안받게 으아아아아 spokesperson 왜 그거 원래 쌍뱅일 먹는거예요 리쉬 해달라는 거였어요 아직도 모르시네 팀장님이 어 갔다 아 바로 할거야 바텀 직감 직감 나 이거 탑캥도 갈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근데 눈치 깐 거 같음 다텀 내려가는 중 녹턴 이거 먹었어 나 발파이트도 안보여요 가 다텀이다 여기 여기 해야 돼 나 위에 다툴게 그럼 이거 안 지우는 게 낫죠 네 일단은 볼 때까지는 이런 거 아니죠 아 녹턴을 생각 못했어 녹턴 아니었어도 안 보이는 데다 왔어 오케이 탑다이브 이거 먹고 탑다이브 합시다 바텀 3명 아 맞겠다 다이브 되나요 먼저 박으세요 형님 먼저 박으세요 제가 궁 뺄게요 네 정글 정글 바텀 나이스 나이스 가기 가기 고고고 녹턴 있나 가주고 뭐야 저거 아 장풍 저거 저 궁 저 미친 궁 이거 500원만 기다렸다가 가자 녹턴 바텀이에요 녹턴 바텀 예예 왕채꺼 이거 제너님 저 미드갱 지금 갈 수 있습니다 어 네 알겠습니다 네 녹턴 어디갔지 이거 먹고 미드갱 갈게요 네 뭐야 이거 아 깜짝이야 어 여깄다 이트 아 저희 와드 받고 올게요 이거 이거 저희 용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 네 좋아요 용먹는 거 예 고고 이거 다이브 이거 와도 돼요 어 직간다 바텀 직간다 용 오케이 용먹을게 펄퍼투 가져오세요 네 두 두 두 네 나이스 네 어 말파 여있네 아 그럼 추천맨님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제거 잘 보세요 네 귀환 도중에는 몰약이랑 와드 바가지거든요 네 귀환 타기 직전에 와드를 딱 누르면 이렇게 되죠 예 알겠습니다 저렇게 내리 미드 미드 비명소리 들으면 말아야지 미드잖아 미드 비명소리 콜 아니 이거 믿은 줄 몰랐네 소리가 저쪽 중앙에서 났잖아 사플 사플 미드라고 하고 싶은데 너무 놀랐어 곧 한번 갈 수 있습니다 말파도 노플 미드 한번 받아줘야 될 것 같은데 어 이거 이거 나 뒤로 탈게 테일 고고? 바로? 아냐 이거 랜턴 내기하는데 내가 갔어야 되는데 내가 갈 때 딱 타면 좋았을텐데 아니면 50리봐도 좋았어요 이거 저는 텔 있어요 저 저 마스터이 같이 생겼지 누구? 칼리스타? 아니 저 아니 저 마드가 깜짝깜짝 놀라 저거 사람 있는거 같아서 애기사람 컷인 컷인 와 와 두두두두두 저 궁 있어요 안되겠다 오케이 가지맙시다 오케이 오케이 녹턴 여기있다 녹턴 응 저 계속 못 깨고 그냥 적을 예 오케이 알파 블루 먹으러 갔어요 예 하나 둘 저기 숨어있기? 해볼까요? 근데 녹턴 불러나옵니다 핫라인 밀고 오면 돼요 저 갑니다 저 갑니다 지금 현실 안 거는게 좋아요 왜냐면 상대가 이거 블루 받고 와서 턴이 아래라는게 안이 되기 때문에 지금 껍이 먹고 있을 수도 있어서 네 알지 그만해라 네 이러고 우리는 이런거 챙기면 돼요 저 뒷갓다 텔 있어요 지금 위대팀에 갈게요 예 보통 보였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숨어있기 네 이런 데 렌즈 부르면서 내가 바로 총 시기 잡을게요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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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탑 탑 이거 줄나? 아 네 나 가줄게 나 가줄게 죽었다 으으 제압되었어 밀다네 살이네요 괜찮 안우네 칼리스탄 누려야 돼요 장풍 쏘기 때문에 장풍 쏘기 때문에 네 장풍 쏘기 아 나 이거 미드를 못나가겠어 노턴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안우네 이거 라인 푸시해야겠다 얘 어 뭐야 얘 왔는데 이렇게 에코 좋아스 이거 이거 제가 보다 한 번 더 말해드릴까요 이거 어 사실 제일 좋은 운영은 노틸러스 귀환 타다가 여기 시작된거에요 이거 이거 여진 빠짐 좋죠 왕 내꺼 이거 저거 혼자 냅두고 노틸러스 귀환 바텀 귀환 타서 이 전령을 보는게 제일 좋아요 지금 네 그럼 바텀은 원딜만 가는거죠 지금 원딜 혼자 어 야 간다 간다 이거 간다 걔 두고 없어 곡소리 나겠구나 아니 이게 프레시가 두다 오케이 좋았다 여기 가니까 전령 한번 봅시다 나도 갑니다 네 전령만 하면 될거 같은데 네 쓰라쉬 쓰라쉬도 올라왔어 와 저거를 오케이 이거 지울게요 예 트라이앵글 만드시고 레드 있나 그냥 전령으로 갈게요 보기 쓰라쉬 네 털링탑이다 저도 붙을게요 그럼 예 저 이거 믿음임 다 올라간다 저도 붙어줘 저도 붙어줘 저도 붙어줘 저도 붙어줘 이거 그냥 개 화이트 이거 야 이거 저 전령 갈게요 예 잘 파이트 불안한데 이거 초기화 될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을게 으아아악 제가 가면 제가 가면 제발 이거 먹고 있어 풀앤스 풀앤스 아 아니 진짜 나만 노리네 아 아 이거 전령 풀까요? 아니면 풀고용? 이거 풀지 않아도 돼 이거 너무 개피해서 이거 이럴때는 백호즈 기다렸다가 좀 상황 보고 푸는게 있네요 어 여기 말파가 뭐있다 하아 여기 와드 보고 와드 올 때까지 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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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때까지 있긴 어 저쪽 피 상황이 고고 고고 나 궁극기 있을때 싸우면 안돼 아 궁극기 있을때 궁극기 있을때 뭐야 별코즈 아래에 있었잖아 바이바이고 가는중 나 궁극기 9초 리드 밀고 리드 밀고 리드 밀고 리드 밀고 리드 밀고 그냥 갈까 이걸 치죠? 고고 예 칩이다 기기기기기기기기 이럴때는 우리가 여기 시하다 봤잖아요 여기 까지 당겨오는거에요 여기서 와보실래요? 바이님 내 쪽으로 쭉 빠져봐요 네 여기서 쳐요 이제 이러면 원딜 포지션이 되게 안정적이에요 이러면 전 내려가겠습니다 저 와드 받고 와야될거 같아요 고고 고고 아 저 바텀 갈거에요 아니요 아니요 칼리스타 여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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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칼리 칼리온다 나이스 말파 말파 나 이거 집에 가야되는데 돈 너무 많은데 원드리 미드 가실래요 아니면 내가 제가 잠깐 바타 상품 볼게요 예 오오 저거 뭐야 뭐야 예 나 가고있다 가고있다 나 밑에 가고있다 이러면 제가 와 바로 파주고 나 왔어 일단 왔어 왔어 아 아 아 여기다 전력 쓸까요 네네네 여기다 쓸게요 좋다 그럼 탑이랑 저 바텀 같이 돼가지고 까다롭겠다 네 이거 올거 같은데 자 여기서 매끄럽게 이득 볼 수 있는 운영은 뭘까요 싸운다 매끄럽게 이득 볼 수 있는 운영은 뭘까요 매끄럽게 이득 볼 수 있는 싸움을 잘하는 겁니다 미안해요 네 예 그리고 바로 바로 제 매끄러운 운영은 아우 내가 뭐 할 수 없는데 전력 풀고 노틸러스 카이사 기다리면서 밧 블루 들어가는거 아 그럼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은 이제 죽었으니까 네 여기까지만 밀고 돌아옵니다 살짝 뒤로 빠집니다 저는 이런 와드 같은걸 정리합니다 아 음 반대로 말하셨어요 반대로 지금 정레드가 나오잖아요 1분이죠 예 그럼 우린 유리하니까 1분에 맞춰서 프라이 앵글을 만들어 주면은 우리가 정레드를 뺏을 수 있을 뿐더러 교전을 이제 할 수가 있죠 아 알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좀 좋아져요 블루 먹고 탁할게요 네 같이 블루 먹고 탁하고 먼지 돌리고 프라이 앵글하고 저쪽으로 내 이것까지 부작용 전몬서 피밀에 맞춰 응 이 상황은 슬퍼 스펙 빠져나 1분점 오면 내가 줄게요 이거 먹어주고 오면 물죠 나 가고 있겠어 가고 있어 나도 텔 타게 난 빛나 있는다 나 싸워 다 싸워 대절 나 왔어 나 왔어 크로즈씨 저게 좀 빨랐다 물만 안됐어 그죠 네 물만 안됐어요 그리고 할거였으면은 이 블루를 먹는게 아니라 이걸 먹고 상대 레드를 먹고 우리 블루를 먹으면 됐어요 우리가 시야를 잡아 놓은거를 보상을 받을 시간이었어요 애초에 블루를 먹을거면은 와드를 안해야겠네요 둘 중에 하나만 해야겠네요 네 그쵸 어 어 어 어 뭐야 발음친다 어 저걸 죽었는데 갑시다 갑시다 저 못 참아요 이런거 어 싸워 못싸워 도리가 있네 기기기기 먹어주고 그렇지 잡아주고 나 여기 정글 다 틀어먹습니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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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 못가줘 나 못가줘 버려 와 잠깐만 죽을 거였다 어디야? 나 여기 일로와 일로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못가줘 말파도군 저 가만히 있습니다 저 뭐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탑 버리고 이거 준비하면 돼요 뭐 하려고 하지 않기 콜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좋아주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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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말해줬으면 나 갔는데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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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야 해 이거 그리핑 좀 해야돼 칼리 몰았다 칼리 몰았다 뒤에 팬티 가면 좋아! 어 근데 그립 좋은데?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약간 보청, 보청 나온 것 같습니다 아 예 백털량류도 이 정도 했어요 전 못됩니다 와 문어발 오케이 방송 갈게요 1050분 나도 집, 바로 집 이거 요리인데 내가 미드 밀게 다 같이 용쪽 시야 먹을까? 그거 할까? 예예 룡 룡 어떻게 해? 룡 시야가 막히긴 한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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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트라이, 뭐, 뭐 트라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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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야 먹으러 갑니다 우게 우게 룡으로 다시 갑시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왈파이트 지금 조심 지금 시야 좋으니까 아까처럼 포지션 네 기억나시죠? 이거 가도 되지 않나? 왈파이트 저 디포 잡을게요 저 궁 30초 궁 있는 거 벨코즈 카이사 시야 먹힌다 이러고 와드 여기 하나 해 주면 좋아 용기 보이게 여기 와드 있어요 네 OK 와드 교 교 저기 저쪽에 있어요 저 인간 어디에 부르죠 좀 쳤어요 예 나 무조건 칼리 봅니다 침이다 이거 뺏어먹습니다 여기다 치죠 이거 어 아 안 보이네 안 보이네 발파넣고 아 뭐야 각오를 못 켰네 저도 못 켰어요 왜냐면 뭐 붕붕 뜨고 그래가지고 오 뭐야 오 까비 5대3이면 괜찮다 뭐 붕붕뜨기 붕붕뜨기로 하니까 저도 각오를 못 켰어 아 저 그냥 못 썼어요 아니 시야가 너무 안 보여 노토님께서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마방이 탑 제가 탑 먹을게요 이거 궁금한게 있는데요 만약에 상대가 비토르 같은거 자기장 수은으로 틀리나요? 오공이 수은 가는것도 나쁘지않나요 혹시? 수은이요? 수은은 별로 안좋아보이는데 쭉 안 보이니까 그거 그거 한 라인 뽑고보자 이거 무리쎄야 될게요 네 네 어휴 어클라마 터맬게요 탑 하나 먹고 내려오세요 이거 툭붕때문에 조심해야돼 미씨 없지 어 이거 빠져야겠다 빠져야겠다 이거 발파랑 쓰레쉬있다 저거요 탑 이거 줘 어떻게 해야돼 저거는 탑에 가면 갑니다 가면서 우리가 시야 잡아주는게 좋거든요 네 이럴때는 미드 밀고 위로 이렇게 이거 지금 미드 몇명이야? 미드 한명 아래로 내려가는거 같은데 여기에다가 와드 하나 박아주고 여기 다 죽을게 어 핑하다 이럴때 서포터랑 같이 움직여야돼요 위험해서 포털이 막 들어올거같아 없었다 오케이 이거 밀고 그때 들어갈게요 아니면은 우리가 밀고 바론으로 들어가도 돼요 시야를 지우고 밀고 바론으로 들어갈게요 고공이 지금 다 이기는 무도니까 여기 말파 있는거 같다 들어가죠 들어가고 와드 다 지우고 가죠 바론 동재 핑크 아드부터 골랐어요 바론 동재 핑크 아드부터 핑크 아드부터 네 네 지우고 우리는 여기 사라지면 돼요 매복 매복 트라잉그를 꼭 완성시킬 필요 없어요 여기에 와드 여기 와드 튀죠? 이러면 튀자 튀자 저는 뒤에 있을까요? 저 이거 한 코드 돼요 딕토르 노플 딕토르 노플 오공 올라갈 준비 오공 올라갈 준비 오 여기 봤다 봤다 봤어 봤어 정수 높은 게임이야 네 말파이트 말파이트 네 막을게요 나가죠 여기 여기 뚫어줄래요 이거? 아 안됐다 까비 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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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나 궁 때문에 나 안 보여 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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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 내가 텔 탈께다 근데 궁은 없어 빅토르 노플 노텔 아니 빅토르 노공 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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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이스 컷 아 말파가 궁 쟤 나이스 미드 이거 이기려면 내가 완전 툴 さ아야겠다 이거 빨리 터뜨려야겠다 진짤 이거 빨리 터뜨려야겠다 진짤 바로는 빠르지 진짤 탈리 하하 진짤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가루 치면 되요 아 바로 칩니다 상빈아! 같이 가야지! 대기 없네 내가 갈게 아, 죽겠는데 내가 갈게 아파 오케이, 됐다 나이스 나이스 용 났어요, 얘 용 먹으러 간다 Q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어 저거 탑에 완전 비베입인데 이거 그냥 용 갈까? 나 궁 있어 나 지금 레벨 거의 만렙이라가지고 이거 한타 껑도 추면 무조건 이기거든? 이거 그냥 궁이면 적어도 돼 오케이 나 이거 탑 갈게 저쪽 저쪽 집 갔어 나 바톤 가기 훈작 좀 그런데 이거 독촌이라서 그냥 미드로 같이 갑시다 미드로 그냥 같이 미드로 해도 될 것 같아 야, 밑에 할 일이 없네 소윤 누나 여기 내가 피차 패러 가자 소윤 누나가 미드 밀고 그냥 그 라인 중요하고 미드 밀고 나 이거 정리만 하고 갈게 어, 그거 무리 어, 그거 무리 싸우면 안 돼 아, 잘랐다 주변에 백업 해줄 사람이 없는데 또 깊이 들어갔네 주변에 백업 해줄 사람이 없는데 네 너무 쉽게 들어갔다 오공 미는거 기다리고 우리 미드 푸쉬하고 아래로 그리고 아까 말했던거 오공이 위에서 아래로 한판 땡기고 천천히 적어다긴 한데 적어다시 천천히 천천히 우린 바론을 들고 싸서 동시에 하기 또 시작했어요 그죠 우리 편 아직 안 모였는데 오는 동안 또 그 효율적으로 그럼 이름 불러먹을께요 그럼 상빈이는 죄없어 아니 무슨 소리야 내 잘못이지 그럼 상빈이 잘못 한 60 나 40 아니 원래는 내가 여기 딱 받고 갈라고 했는데 상빈이가 호들갑을 떨어내서 거기 내가 피가 내가 거기 거기 피가 박을거야 그러니까 받고 나서 내가 여유가 생기니까 와드에 거기 하나를 내 잘못이야 아 내 잘못이야 천천히 같이 리드빌면 됨? 아 와드 간다 아니 집에 간다 집에 간다 문어 우리 그만해 우리 이들아가 또 짤리라고 가지마 가지마 아까 전에 또 짤리라고 또 짤리라고 내 엉덩이로 왜 자꾸 붙어있어 계속 붙어있어 무슨 엉덩이 냄새 맡으면서 우리 4명이서 밉시다 5봉은 텔 없습니다 저 35초 저 35초 이거 걸려도 될거 같은데 어 이거 이거 어 이거 이거 걷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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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 아뇨 좀만 기다려주세요 5봉 왔다 이거 이거 싸움이겨 이거 싸움이겨 이거 싸움이기인데 오케이 이거 싸움이기인데 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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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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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가 가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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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짐 안된다 어거지다 나 공 빠짐 아깝다 오케 오 나이스 잘 맞았어 나 삥봉 계속 하고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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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삥봉 계속했다 이제 빠져야 돼 못 빠져 원숭이는 못 빠져 어 뭐야 왜 살았어 오공 어찌 살암 나 소시계로 살았어 아 지금 원딜 해보았을 때 느낀 점이 살아있으면 이기는데 원딜이 나머지는 알았어 저 선생님들이 다 해줍니다 다 해줘요 그냥 아 그 말은 백설해준 버스라는 얘긴가요? 너무 편한데요 나이스 좋아 소현이 그만잘래요 난 진짜 아무것도 하네 아니 이거는 솔직히 도라에몽 저 솔직히 잘 버티지 않았네요 도라에몽 이번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솔직히 녹턴이가 엄청 오잖아요 그거를 보면 백호지를 왜 했어요 혜진씨랑 비슷해야되면 하나 비슷해왔는데 차이가 많이 난게 도라에몽 그럼 다음 저랑 비슷하다고요? 아니 아니 딜이 항상 비슷해왔는데 매 그 할때마다 이번에는 차이가 나와 제가 훨씬 못했다 근데 이거 슬슬 힘들지 않나요 님들 네 슬슬 힘듭니다 제가 이번에 매저를 너무 한 4번 한 것 같아요 이거 좀 쉬어야 될 때가 온 것 같은데 쉬었다 좀 있다 하는 거 아니면 계속하여 방금판 별로 안 좋았거든요 운영이랑 다 그 파오베님이 오자마자 팀웍이 깨졌어요 백설량님이 있어야 돼 예 방수가 안 쳐지니까 이게 쌍배님이 누군가에게 스트레스를 풀면서 되게 건전한 마인드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를 공격을 못하니까 응어리진 플레이가 나옵니다 응어리진 플레이가 나옵니다 그녀의 빈자리 그럼 뭐 우리 3시간 뒤에 뭘까요 어떻게 할까요 좀 쉬었다 나중에 하는게 좋아보이는데요 아니면은 여러분도 오늘은 컨디션 관리하고 내일 만나는건 어때요? 좋습니다 전말에 너무 불태우면 힘들어요 3시간 뒤에는 어차피 저도 못해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죠 아 알겠습니다 딱 좋네요 피드백 받은거만 좀 한번 더 생각하면서 하면은 내일 좀 더 완벽할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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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뭐야 111향님 오셨는데 뭐야 네 저 봤어요 뭐야 아 밥 먹을 때 휴대폰 보면서 먹었어요 안먹었어요 보지 말라고 그래서 안 봤는데 왜요 아 잘했어요 아쉽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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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흩어지죠 아 나 이해해 저 진짜 죄송한데 지금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연습을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진짜 배편이야 하하하하 아 진짜 죄송해요 다음에는 예 이런 일 오케 할게요 죄송합니다 진짜 명창이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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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더 들어가 볼게요 예예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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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설냥님 못하니까 우리도 그냥 들어갈까요 아예 어쩔 수 없네요 내일 봅시다 여러분들 들어갑시다 들어갑시다 네 안녕하십니다 죄송해요 예예 예예예 예예예 예예 카톡으로 봬요 예 죄송합니다 카톡 너무 많이 해 백설냥 하루에 50통만 해 50통만 어 혼자서 200통 300통 쓰고 있어 아니 근데 그거 다 전략이잖아요 그니까 전략 조금만 해 하나만 해 전략을 전부 한 줄에 다 더라고 그니까 아 어 음절 하나하나 어 아니 근데 쓰다보면은 아니 쥐들이 한마디도 안줘 한마디도 한마디도 못 맞춰주는거지 뭘 그거 어 좀 그 뭐야 카톡 좀 줄이려는 거 그것도 이 삐죽 나와가지고 그냥 어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500통에 저 갑니다 500통에 꼭 해 안녕하십쇼 예예 들어가십쇼 쌍맨님 예예 왜 항상 끝나면 한숨을 쉬어요? 아 저 러브레터 받았던 게 생각이 나왔어요 희재양한테? 희재양한테? 희재양이 러브레터 한게 받으셨잖아요 아 아 아 그거 아 네 아 전 두통 받았어요 아 아 그래요? 두통 받았어 그렇군요 뭐 뭐 무슨 러브레터? 아 희재양이 항상 쓰는 러브레터가 있어요 그 약간 초장문에 오는 게 있어 희재양이 그 뭐랄까 상빈씨 좀 조심해주세요 러브레터 받기 싫으면 네 진짜 조심하겠습니다 러브레터 세 장 쌓이면 저는 전 책임 못 집니다 러브레터 세 장 희재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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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하하하하하하 아 진짜 그만해 듣고있으면 진짜 삐져 아니 듣고있지 그만 안듣겄어 어저께 그 회의할때도 잘해 안자고 계속 들었자 아 그만 듣고있지 당연히 듣고있지 저기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월요일날 희재씨가 날짜 시간 정해주면 그때 모이기로 하죠 안녕히가세요 안녕히가세요 제가 작년으로 화이팅하자고 보내는게 실습입니까? 백설량님 상빈씨 이미 나갔어요 아니 저사랑 이상해 백설량님이 이해를 해야되요 워낙 이간질이 몸에 붙어있어요 제가 감성적인걸 어떡해요 그러니까 러브레터 받으면 좋은거잖아 망말로 나도 안좋은건가? 나한테 러브레터 안써주잖아 왜 안써줘 강소연씨한테 소연씨는 이미 5년전에 졸라 많이 했어요 러브레터 러브레터 이게 참 좋은 문화입니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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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avilion 아악 러브레터가 러브레터가 이게 그 어? 소녀감성으로 이렇게 딱 어? 할 수 있는건데 상빈씨는 그거를 못참아가지고 지적을 하고 있어 내가 한 번 잡아요 아... 나 좀 이제 참아야겠다 죄송합니다 내 감성이 너무 없었어 러브레터를 보냈다고 어... 러브레터가 아니고 나는 우리 팀... 아... 아... 안 보여 상빈씨 맘에 들면 그냥 확실하게 말하세요 아... 아니 뭐 살아가는게 죄입니까? 예?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게 죄예요? 지스타에서 칼박 맞아요 고마세요 한 달 뒤에 봅시다 진짜 헤어집시다 한 달 뒤에 봐 이 영상 박제돼가지고 한 달 뒤에 쓰입니다 아이... 전 그럼 이만... 찌익 예... 전 이제 진짜... 이제 끝이다 안녕 시작!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대회니까 대회 때 뵙겠습니다 연습 시간은 모르겠어요 뭐 연습 뭐 빡세게 할 것 같진 않고 그냥 뭐 픽 뺀 정도 뭐 할거라서 방송 안킬 확률 높겠지요? 그러니까 뭐 가볍게 뭐 자랭 뭐 몸풀기 한두판? 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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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